자, 이어서 가볼게요. 아이고, 이어서 하기. 자, 새로운 대륙의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지만 물 사용하는 거 봐서는 무슨 질퍽이처럼 생긴 애 아닐까? 만약에 그 추추젤리가 더 필요하면은 사냥을 하고 와야 돼서 소리는 듣고 내가 보기에는 이 질퍽이처럼 뭔가 진흙 던지는 놈이 아닐까라고 대충 예상은 해봅니다만 몸에서 진흙이 흘러내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 모를 때는 뭐다? 일단 수첩을 봐라. 그렇지만 없다. 잠깐만. 아니지. 어디로 가야 되냐? 아, 맞아. 우리 여기 가기로 했지. 맞아. 우리 여기 가기로 했어. 일단 저 마을, 마을처럼 생긴데를 가야되요 이쪽 방향인가 아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구나 일단 더 올라간 다음에 가죠 어 오랜만에 하니까 키가 익숙하지 않아 아 며칠간 그 이틀전에 패드 썼다고 이게 어색하네 또 잘못 때리는거 아닌가 몰라 공격키랑 또 헷갈려서 이상한거 쓰면 어떡하지 오오오오오우씨 오씨 잘못눌러가지고 큰일날뻔했네 그냥 바닥에 떨어질뻔했어 우와아 뭐야아 뭐 여기 쩐다 여기 조라의 마을 아 아 저기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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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애는 근데 사당이 있네 그럼 사당부터 갈까 뭐가 와카의 사당 뭐가 와카 아니 여기 이렇게 나오는 사당 이름 있잖아 무슨 뜻일까 이 번어를 모르니 그냥 이름인가 뭔가 뜻이 있는 이름 이럴 거 그런 거 같은데 개발자 이름 이라고 어 그래 자기들 이름이 여기다가 오 좀 똑똑한데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게 아니라 개발자들 이름을 근데 여기 무슨 사당이라고 떴죠? 방금 못 봤어 그 밑에 뭐라 뜨지 않은 그게 힌트가 되는데 원래 일단 그냥 가 어 뭔가 새로운 걸 써보는 것 같은데 아 아 실제 지명 아나그램을 해서 아 뭐지 여긴 물이 나오는데 오 여기 막 수도꼭지 잠그고 그런건가? 여길 한번 들렸다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게 뭐지? 흑 흑 흑 아냐 일단 때려봐 모르면 때려봐야지 흑 흑 어 이게 뭘까? 흑 흑 흑 작동도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것도 전기가 들어가있고 이건 물인가? 자 잠깐만 헐 일단 들어봐 이거 저쪽에 쓰는거 같은데 배터리인가? 뭔지 모르지 말다 여기 내려놔봐 흑 채워 채워 어디 끼는건가? 뭐지? 오 오 오 오 야 잠깐만 아 여기다 전기를 채우는건가? 오 뭐지? 왜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지? 오 뭐지? 흑 흑 오 충전기인가 보다 오 잠깐만 그러면은 흑 흑 어 어 이러면 되나? 물이 닿으면 되는거 같은데 아아 아아 좀 에잇 에잇 흑 흑 흑 흑 흑 어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아닌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조용조용 시끄러시끄러 흑 흑 흑 잠깐만 잠깐만 흑 흑 흑 왜 왜 왜 들어오는거지? 아 흑 흑 흑 흑 지팡이라는 게 있었어 여기에? 마법을 쓸 줄 알았단 말이야? 마법이라는 걸 쓸 줄 알았다니 이거 뒤로도 돌아가나? 역시 아아 아 물레 맞네 수력발전은 그런거네 그 물레방아처럼 돌아가야지 그게 되는거네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돌리냐 이걸? 이게 잠깐 위까지 올리고 고장이 너 거의 멈춰지긴 하니? 아 멈춰지네? 그러면 잠깐만 너 아 아 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나? 마법.. 마검사 링크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어 잠깐만 그러면은 나 잠깐만 잠깐만 바닥이 이것뿐인가? 여기도 채우는 데가 있어서 문을 열어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고 근데 혹시 떼어지니? 안 떼어지네 어 저번에 마법사를 만났다고 아 걔가 마법사야? 저 분수있는 쪽에 있던 마법사가 마법사야? 약간 어인같이 생기네 걔네들이 다 마법사인가? 이거로? 이거로? 자 자아 자 이걸 돌려서 할 수 있어 이거를 낀거야 뭐야 붙이고 그렇지 어 뭐야 안 붙었네 다시다시 아 다시다시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안되네 조정이 왜 이렇게 어렵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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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들고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이거를 들고 여기를 여기 올려놓으면 이게 뭐지? 아니 물속에 있으면 전기가 다 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기 범위가 있나? 전기 범위가 있나? 됐다 이거 혹시 이거 떼면 문 닫히나? 들어가면 왠지 감전당할 것 같은데 아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였군요 영구적인 게 아니었어 내가 영구적인 줄 알았는데 영구적인 줄 알았는데 채워 채워 전기 에너지 되게 비타 500 그거 같다 이거 감전당하는 거 아니겠지? 흑 흑 아! 감전당하는 거였어 올라가 올라가 나 여기 만약에 들어가는데 문 닫히면 어떡해? 오픈 오팔 어 다행이다 궁금한데? 나 여기 들어가 있는데 문 닫히나? 어 문 안 닫히네 상자를 열어도 문제가 안되는구나 문 닫힐 줄 알았는데 너도 필요하겠지? 쓰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저걸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군요 수력발전 같은 어? 내가 여기서 쓰면? 안되네 살짝 뭔가 번개맨 에너지 같아 아 요즘 애들은 번개맨 모르는데 아씨 이걸 아 요즘 애들은 번개맨 모르는데 번개맨 아는 사람만 안다고 아 뭐야 뭐지? 올라간다 좋아요 기본적인 거 알려주는 사당인 것 같습니다 번개맨 몰라? 여러분 EBS 안보면 번개맨 모를 수도 있어 나는 동생 때문에 아 동생 시대 정도가 알 수 있겠네 번개맨 모르는구나 나는 동생이 있으니까 아는데 딩동댕 유치원에서 뚝딱이랑 함께 나오던 아저씨 있거든요 뿡뿡이는 아시죠? 뿡뿡이 정도는 알지? 응 응 방비대장 뿡뿡이 응 방비대장 뿡뿡이 응 방비대장 뿡뿡이 범개맨 아저씨를 모르다니 EBS를 봐야지 말 수 있어 EBS를 안봤으면 몰라 와 입구가 저기 있는데 나 위에서 날라온 거야? 내가 봤을 때 입구로 걸어 들어온 사람 많이 없어 이 게임 분명히 나처럼 이 어디 절벽에서 날아서 왔다 이거 분명히 다들 이쁘게 잘 만들어놨지만 정석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 오 오 으 죄송해요 다른 분들의 치료는 일단 끝났는데요 물 열매를 다 써버렸어요 예상보다 피해가 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인걸 오 신기하게 생겼다 그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저 조각상물 어떻게 하면 어 어머 언제부터 듣고 계셨죠? 여행자님이신가요? 상어인가? 생긴거 보면 상어 같은데? 지금 조라의 마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진흙 때문에 큰일을 겪고 있어서 겨우 한 곱이 넘겼는데 이곳은 아직 진흙투성인 상태예요 저 조각상은 마을사람들의 마을사람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석상이거든요 어떻게든 진흙을 씻어내고 싶다고 같이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신경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부디 편히 지내세요 아하 이거 이거 혹시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되나? 먹을 것도 얼마 없네 괜찮아 나에겐 과일전골이 있으니까 나에겐 과일전골이 있어서 아 이걸로 갈아입어야지 어? 여기선 이거 입어도 되겠다 전기 왠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전기 이런거 있는거 보니까 암전에 대비해서 입고 다녀야겠다 어딨지? 젤리가 어딨더라? 아 이렇게 안봐도 되는구나 아니 이런걸로 되려나? 얍! 어? 오오 오이 게스트 완료 뭐지? 역시 이거였어 와 진흙이 당신이 진흙을 씻어내주셨군요 밑에 흐르는 물만 이렇게 던져내도 씻길 것 같은데 저 조각상은 조라족에 있어서 희망의 상징 저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저 조각상 과거의 마을을 구한 두 영웅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으로 조라족 조라족 시도 왕자님과 그 친구군인 하일리아인 검사 링크님 오! 왓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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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멋지죠? 언젠가 꼭 만나고 싶어요 지금 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써서 못 알아보나? 꼭 당신같은 체격에 그런 눈동자를 가친 하일리아인 아! 멋있는 척 하지 말라고 아! 그런 모자 쓰고 멋있는 척 하지 말라고 이제 나를 알아보겠지? 뭔가 그런 포즈인데 검사 마사카 안았다가 링크 마사카 채통을 지키시지요 크로마 아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당신이 진짜 검사 링크였다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을에 온 이후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조라족 왕자 시드의 약혼자 요나라고 합니다 링크씨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아 여성분이였어? 아 여성분이였어? 젤다 공주님과 함께 행방불명 되셨다고 들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시죠? 행방불명된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별로 놀라진 않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이랄 전역을 조사하고 다니신다니 그럼 이 마을에 오신 것도 젤다 공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이 마을 주변을 자유롭게 조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참 혹시 괜찮다면 시드 왕자를 만나 주셨으면 해요 분명 기뻐할 거예요 시드 왕자는 뇌수산 정상에 미파공원에 있습니다 어? 저번에 내가 말 걸었던 그 사람인가? 아니 말 안 걸고 그냥 구경만 했던 그 사람인가? 요나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슬슬 가보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링크씨 저는 이만 실례할게요 그 사당 찍으려고 올라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왕자인가보다 아 혹시 괜찮다면 시드 왕자를 만난 다음에라도 좋으니 위층에 있는 요양소에 들려주세요 분명 저도 링크씨를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아 상어가 아니라 가오리네 꼬리 보니까 가오리네 가오리 빠밤 빠밤 자 맵 한번 보고 마을이 뭔가 이쁘면서도 안 이쁜 애매한 아 이거 아니지 이거지 아 맞네 맞네 그곳이네 그곳이야 가자 미리 찍어놨었죠? 사당을 찍어놓으면 좋은 일이 이런겁니다 아 또 가야되지만 편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왕자가 맞나봐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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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너무 깊네요 여기 어 잠깐만 왕자님이신가요? 오 뭔가 멋있을 것 같애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목소리 목소리? 왕자 얼굴 어 어 어 나도 만나고 싶었어 어 바 반가워 하하 하하 오래 오랜만이야 링크 행방불명 됐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조잘조잘 하이럴 섬 지하에서 그런 일이 그런데 그 후에 눈을 뜬 곳이 하늘섬이었다고? 하늘 역시 하늘에 모든 것이 열쇠인가 오 그게 그게 실은 이 주변에서 떨어지는 진흙의 원흉은 저 하늘에 섬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이거든 목소리라도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애니메이션에 보면 열정만 넘치는데 능력 없는 약간 불같은 그런 캐릭터? 뭐 그런 애 목소리인데 좋아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모두 할 수 있어 뭐 약간 그런 느낌 우리는 천하무적이라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조라조 학자에게 유적의 파편이나 하늘과 관련된 역사서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 거 건침이나봐 웃으면 여기서 삥 하면서 불빛 날 것 같은 어 뭔가 금리가 있을 것 같은 나는 이곳에 진흙을 처리하느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음 여기를 봐 이곳의 물은 조라마을로 흘러가는데 진흙이 섞여 더러워진 물을 내 힘 내 힘 물을 다루는 힘으로 깨끗하게 분리하는 중이야 오 대단한데 지금 이걸 멈추면 더러운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가 모두 고통받게 되겠지 그래서 여길 떠날 수 없어 하지만 링크 만약 젤다 공주의 행방이 하늘에 떠있는 섬이나 유적과 관련 있어 보인다면 방금 말한 학자를 찾아가보는게 좋을거야 지하트라는 나이든 조라족이지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하트는 여기서 북서쪽에 있는 토토호에서 조사하고 있을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좋았어 링크 언제든 다시 찾아와줘 조라족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모넌에서 조라모식이 있는데 마그다라보 조라모식이 있는데 용이룸 그거 생각나네 일단 요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되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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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라한 마그다라모스 맞아 맞아 그 처음 잡는 엄청 큰 용 이름이 맞아 그랬었어 어떤 쪽이니 마을이 어디쪽이야 마을이 어느 쪽이야 하늘 올라가야 되나 토토호가 어디지 아 이쪽이네 토토호 근처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이쪽이네 날아가는데 혹시 저 지능 맞으면 추락하나 궁금해지는데 막 날라가다가 머리 위에 지능 맞으면 어떡하지 그대로 추락할 것 같긴 해 물열매 물열매 여기선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파밍 잘하죠 버섯 내버려 두고 츄츄 젤리가 많이 있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은밀버섯 또 없나? 보자 어디에 있을까 표시가 되게 뜨지 않나 아 저기있다 너니? 조사인가 당신인가 아니 다른 사람이네 좀 더 신중하게 조사할 수 없는 건가 아 혹시 방금 혼잣말 들린 건가 그게 아니라 유적 조사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하트님은 위험한 물건을 너무 거리낌없이 만지셔 뽀이안의 입장에서 걱정되니까 조금 투덜댄 것 뿐이야 아 유적 안으로 들어간다 아 동굴 안에 들어갔구나 아 오케이 아 저 앞에 있네 아 조사라는 명령을 받았대 가자 저 안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아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적응이 안되네요 이거 당신인가 이 염숙한 양식 거센 파도를 연상시키는 글씨체 이거야말로 아득히 먼 옛날 우리 조라 선조가 저거 후대에 전한 고대비서 하늘 물고기의 땅에 서서 물방울이 물의 가교에 그러니까 물고기인가 에헴 역시 못 읽겠군 에헴 아니 자네 링크가 아닌가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군 조라 그건 그렇고 한번 들어가보게 대발견이라네 이건 틀림없이 고대 조라의 비석 게다가 하늘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것 같네 하지만 중요한 비석이 부서져 있어서 전체 내용은 모르겠군 조라 어떻게든 해독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곤란하게 됐어 조라 비석 조각을 찾아야되나봐요 근처에서 비석 조각을 찾아야되나? 어 근데 저거 아 저건 조각이 아니려나? 이거 아 좀 멀리서 던져야되나? 아 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역시 그냥 발견을 할 리가 없지 바로 옆에 있었네 모양이 오 구 아니 미석이 고맙네 조라 아 아 읽을 수 있겠어 조라 하늘 물고기의 땅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라 하늘에 떠있는 바위들의 물방울이 보일 것이다 하늘 물고기의 땅 물방울? 물방울? 그 물방울을 왕의 증표로 꿰뚫으면 물의 가교를 가리길지니 이것은 우리 조라족과 하늘의 백성을 이어주리라 응? 이건 하늘로 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단서인게 틀림없네 조라 음 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군 갈수록 대산이야 조라 음 왕의 증표라고 하니 일단 돌에 판 왕에게 여쭤봐야 하는가 지금쯤이면 진흙의 조사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셨을 테니 아 그러 보니까 왕자도 있으니까 왕도 있겠네 아 여기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볼까 하늘로 어떻게 다시 올라가나봐요 여기가 세번째 세번째 맞아요? 뭔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대부분 세번째로 오는 곳인가? 아 스토리상으론 그래요? 이거 굳이? 생각해보면 굳이 이거 타고 올라가지 않고 음 개가 이걸로 올라가지나? 아 그렇지 사다리 탈 필요 없지 어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 돈 워리 돈 워리 왕은 뭐 꼭대기에 있겠지 킹 킹 어머 뭐야? 도래왕의 도래판 왕펀치 아 애기들인가? 으응 당했다 지능이 끈적끈적해 이럴수가 비겁한 몬스터 녀석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비밀의 장소로 숨어야겠군 비밀의 장소로 알려주네 왜 그래 형아 왜 그래 도래판님 놀이는 이제 다 꽉 찼어 계속 캐야 하니까 저쪽으로 가죠 나한테 하는 말인가? 뭐야 오 비밀의 장소? 비밀의 장소 알려줘 뭐지 애기들 놀이에 왕자님들이야? 뭐야 쫓겨나 버렸어 청소부 같은 청소하는 건가? 쟤네들 누구야? 그게 말이죠 왕의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쫓겨나 버렸습니다 비밀 놀이를 해야 하니까 어른은 출입금지라고 해서 말이죠 하지만 전 듣고 말았습니다 그 놀이는 바로 도래판 왕 흉내내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흉내낸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저도 참가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지켜봐야겠죠 문제는 어떻게 몰래 다가가야 할지 어디 숨을 데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아 여기 비밀의 장소라는 게 있나? 몰래 다가가려면 뒤에서 다가가면 되는 거 아니야? 비밀의 장소 비밀의 장소? 듣기 해치웠나 하지만 진흙으로 끈적끈적 당했군 도래판님 일단 저곳으로 몸을 숨길까요? 조라 야! 제대로 해! 역시 무즈리님과 몬스터 1인 2역은 나한테 무리야 뭐 약간 짱구에서 유리가 소꿉놀이 시키는 형태랑 비슷한데 리얼 소꿉놀이 시키는 거랑 똑같은데 라루타는 말이야 계속 궁금했는데 도래판님이 숨어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난 알고 있어 전에 도래판님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 청류의 궁이라고 했었나? 그렇다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야? 요즘 마을 주변에 물은 진흙 때문에 대부분 더러워졌는데 뇌수산과 마을 사이에 어딘가 폭포 뒤쪽에 비밀입구가 있다 폭포 뒤쪽에 잠깐만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빨리 하자 오 잠깐만 이거 지도를 봐야겠어 알아냈다 뇌수산 꽉 여기에 폭포 어딘가 요 근처인가 보다 자기들끼리 장소 다 말해주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있으려나? 왼쪽으로 가야되나? 사잇길 폭포 뒤쪽 이랬으니까 꺾여져서 내려가는 계단 모양 보면 되겠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왕자님이 정화시키고 있는 거라 했으니까 요쪽에 있을 것 같은데? 폭포 뒤쪽 여기가 폭포인데 이 밑에 있겠지? 이 밑에 있겠지? 이쪽 어딘가 있을까 음... 흑 저기 누가 있는 거 아냐? 여기 있네 있지? 저 사람 뭐야 저 아이들이 말이야 도레파님을 흉내내면서 놀고 있나봐 근데 물고기를 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거 있지? 더 보고 싶은데 어 방금 본 거잖아 아 여기서 힌트를 얻고 가는 거였나봐 난 그냥 갔는데 여기 그냥 뒤로 들어가면 되나? 아닌가? 이쪽 아닌가? 근데 여기는 깨끗한 물이 아닌가? 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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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얌 물고기 됐다 차가 올라갔다가 중간에 있는 건가? 어서 나오거라 얼마나 좋은 것이 있으려나 아 나 돈이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그럼 그럼 저거 팔아서 돈 벌면 되지 아 저거 팔아서 돈 벌면 되죠? 어 폭포 근처라고 했는데 아 여긴가? 저기 아까 입고 안 보이던데 아무리 봐도 안 보였단 말이야 이 밑에인가? 여기도 폭포가 있는데 여기 깨끗한 물이네 억 쟤 오호 있고 있다 여기 뭘 보이는데? 아닌가? 뭐 보였는데? 그냥 벽인가? 폭포 안쪽이라고 했는데 뭐가 보이던데 이쪽 맞나? 뭘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지? 두마리? 잘못 눌렀어 아니, 잘못 눌렀어 핀을 왜 꽂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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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잠깐 싸울까? 잘 좀 맞춰봐 너희들의 무기가 필요해서 말이지 진흙을 먹고 있는 건가? 빨리 와 빨리 안 돼! 부서지마 안 돼 이거 아 잠깐만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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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기 부셔진 건 좀 아까운데 하지 말 걸 그랬네 조리나 쳐마자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얘네 무기가 없네? 아 괜히 좋은 무기만 부셔졌는데 개손해 어 부메랑이다 어 와 여깄다 여깄다 오 얼떨결에 찾았다 여긴가? 배움 외전 물과 흐름의 창술? 조라 왕자 시드의 창과 함께 여기에 새기다 물가에서 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헤엄차 앞으로 나아갈 때 수면에서 도약할 때 또는 생선을 유인할 때 우리는 물을 다룬다 많은 동료들이 그랬듯이 본격적인 각성의 때는 내게도 갑작스레 찾아왔다 어느 날 세라의 폭포에서 창 훈련을 하던 도중에 빗물에 손이 미끄러져 창을 떨어뜨려 버렸다 아까까지 내가 들고 있던 건가 설마? 서둘러 손을 뻗었지만 늦었다 이대로는 창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한 순간 손끝에서 절벽 아래를 향해 빗방울이 모여 한 줄기의 굵은 물줄기가 되었다 게다가 그 물줄기는 뒤틀려 회전하며 떨어지는 창을 잡아내더니 내 손으로 되돌려 주었다 물은 단단해지고 창은 부드러워진다 그 감각이 나의 창술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의 눈인 미파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물과 창은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누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깊어졌고 그 후로 창 훈련에 훨씬 더 열중하게 되었다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폭포 뒤쪽이라고 했는데 뒤쪽? 뭔가 있어 그쵸? 아닌데 그냥 벽인데 다시 들어가볼까? 가까이가 안 가지는데 고고유 연꽃 고고유 연꽃 다시 가볼게요 뭔가 있는데 나 아까 중간에 있을 땐 뭐 없었는데? 이쪽이 아닌가? 이쪽 아닌 것 같아 아까 내려올 때 벽에 붙었을 때도 없었어 그쵸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아까 사이에 있다고 그랬고 폭포 뒤쪽이긴 한데 아 이쪽이 아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표시가 안 되는 폭포가 있나? 폭포는 여기도 있는데 폭포는 여기도 있는데 이쪽인가?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것 같아 아까 위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 아니 발견 발견했다 여깄다 여기네 여기 폭포였네 아 미끄러지네 아 여기 벽을 못하겠네 벽을 못하겠는데 이끼 때문에 야 잠깐만 어떤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음 사당이 아니라 야광석 탈 수 이끼가 없는 쪽을 타야되나? 육 안되네 어? 설마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나? 그 옷 중에 막 개구리 옷이 있다고 했잖아 설마 그 설산에서 판매하던 옷이 미끄러지지 않는 옷이라고 했었단 말이지 설마 그 옷을 입어야지만 편한 건 아니겠지? 설마 그거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아이템 아이템 파밍을 할 수가 없잖아 올라가기 너무 애매한 위치인데 물속에서 쓸 수도 없는데 아 아 이건 좀 아 저 조명 아 저거 꽃 얻고 싶은데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수영을 해볼까요? 이쪽에 틈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거 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막혀있어 막혀있어 역시 올라가서 가는 게 맞았어 이걸 어쩐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장소는 찾았는데 아까 말한 동굴이 여기는 맞아요 사이의 동굴이라며 뇌수산과 폭포 사이의 동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왕이 저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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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달 온다 붉은 달이 온다 아 아아 아아 가시 가시 올라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이게 젤다 목소리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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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젤다가 마왕편에 있는 게 아닐까 계속 이런 거 나오는 이유가 아아 저기 뛰어다니는 애 있다 아아 아아 이거 좀 불태우자 아아 이거 타고 날아갈 수 없냐고 날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고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나 보자 마왕을 도와줬다기보다 스파이 있잖아 스파이 좋아 여기서 아까 입구가 어디야 야 입구가 어디냐 어디냐 아 여깄다 입구를 이렇게 젠장 입구가 잘 안보여가지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근데 저기서 저긴 또 어떻게 가지 여기를 갔다고 쳐도 여기는 안 미끄러지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매달려서 한 번만 더 아냐아냐 살짝만 옆으로 그렇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선명하게 분명히 가는 길을 만들어줬을거야 처음하는 사람으로서 이 게임은 좀 친절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친절한 것 같애 아 됐다 걔는 다 죽고 오! 잠깐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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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한 대 맞으니까 죽네 마요이가 여기 있었구나 부서질 것 같다면 부서질 것 같다면 조합을 하면 되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바위 부메랑 간다 과연 아이템이 얼마나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우 멀미나 씨 오랜만에 하니까 멀미나네 여기서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지 떨어지지 않게 조심 아 위에는 어떻게 가야되지 아 위에는 어떻게 가야되지 중요한건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야되냐 저기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럴까 바람이라도 일으켜서 올라가야되나 그럴까요 똑똑한데 오 아이템 넘치는거 봐 그래서 어딨지? 장작이 어딨지 아 여깄네 몇개 있니? 몇개 있니? 11개 여기서 불이 피워지려다 아 두개 말고 하나하나 여기에다가 두고 구시또를 들고 싹 들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일단 제발 부셔지지마라 부시돌 제발 부탁이야 아 아 아 나 진짜 왜 항상 항상 돌은 부서지는거야? 삭 도대체 뭐가 잘못된거지? 왜 돌은 항상 부서지는거지? 내가 장작을 때려야되나? 아니잖아 돌은 왜 맨날 부서지는건데 아 아니 나만이래? 아니 돌 돌 무기에다 붙여도 된다고요? 그건 좀 아까워요 무기에 붙이는건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무기에 다른거 붙일 수 있는데 굳이 부시돌을 붙여놓고 물론 여러번 사용할순 있겠지 삭 다시 아 내가 위치를 잘못 잡은건가? 철로 해야된다고 그럴줄않았어? 이걸로 해야 철로 때려야되지않아요? 아아 부서졌어 아 맞다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되잖아 생각해보니 어 어 뭐야 뭐야? 네? 아 아 여기는 불이 안붙는구나 애초에 동불이 빨리 말해줬어야지 빨리 말해줬어야지 왜 나만 나만 지금 아이템 몇개 쓴거야 아니 빨리 좀 말해주지 또 또 하 진짜 이걸 또 안알려주네 이걸 또 안알려주네 그걸 인지를 못했네 어떻게 올라가지? 위에서 내려오는건가? 가는거 맞지? 가는거 맞는거 같은데 저기 여기 잘못 눌렀어 또 잘못 눌렀어 또 어? 여기가 입구가 있는거 아니겠지? 항상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데 출구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 어? 여기 가는거 아니에요? 폭포 뒤에 숨겨진 문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출구인가 그러면? 어? 그런 말이 되는데 난 지금 출구에서 헤매고 있는건가? 여기가 출구일수도 있어 근데 아까 내가 찍은데가 여기가 출구일수도 있어 여기란 말이야 여기였잖아 여기 다시 가보죠 폭포가 근데 저쪽은 흐르는 물인데? 폭포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폭포 뒤라고 했지만 아까 애들이 말한 동굴 이름이 여기서 떴으니까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한거죠 그러니까 저 동굴에 들어가는건 맞는데 입구를 내가 잘못 찾은거 같아요 동굴은 저게 맞아 하지만 내가 출구에서 헤맸을 뿐 이쪽이네 폭포 중도? 뇌수산이랑 폭포 사이면 여긴데? 아까 뇌수산이랑 폭포 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뇌수산과 마을 사이 어딘가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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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찍혀있었어 저거? 저거 마을이지? 아 깜짝이야 아까 잘못 떠서 깜짝 놀랐네 암튼 암튼 맵을 보면 뇌수산과 마을 사이 근처랬잖아 그냥 진짜 이리로 가면 되는건가? 아까 그 아저씨 있는데 잖아 그 아저씨 어? 저기 아니지? 저기 아니지? 어? 잠깐만 저거 빛나는대로 다시 가볼까? 아 이거 내가 지금 순서를 너무 앞서서 가고 있었나? 흑 아 거기가 동... 아니잖아 혼란이 찾아왔어 나 지금 맞게 하고 있는거니?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아까 그 학차있는 곳이잖아 그니까 아까 이야기 엿들었을때 어? 저기 방향은 맞다고요? 저 사람 차... 저게 막... 그러고 그러진 않고 저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이 사람...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그치? 그치? 표시가 돼있지 않고 내가 찾아야되는거 맞지? 왕이 지금... 왕이 지금... 비밀의 장소에 숨었다메 그니까 동굴에 있는거 아니야 왕이? 동굴 문앞에 있는거 아니에요? 아까 막 비밀의 장소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동굴이라메 어흑 이런거구나 제가 reality 그니까 지금 폭포 뒤에 있는 동굴로 가야 왕을 볼 수 있는거잖아요 헉 윽 Christina Not quer 아까 찍었던 곳 근처를 다시 가보죠 아 쟤 몬스터구나 어어 이 자식 너 뭔가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뭔가 마법 도구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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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아 잠깐만x3 에이 못 때리지 어어 오우 야야야야 어어 이 자식이 근거리 타입이던 내놔 내놔 니 무기 탐나니까 내놔 무기 탐나니까 내놔 이거 어떻게 때려야되냐 아 나 부메랑 써볼걸 그랬나? 어어 멀리서 부메랑 칠걸 그랬네 아야야야야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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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까이 와줘 제발 너 글로 떨어지면 안돼 안돼 아 줄리 안된다고 안된다고 저 녀석 떨어뜨리지 말라고 안돼 안돼 떨어뜨리지 말라고 저 밑에 내려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저 밑에 내려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오 이 자식 길을 뚫어준다 야 무기 어디갔어 야 무기 어디갔어 어 어 어 아니 저거 뭐야 아 또 또 또 또 또 잘못 넣었나 오늘은 왜 이런 실수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저 밑에 있는 무기 저건가 아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오팔 검 오 오팔을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구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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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뽁뽁 일단 아까 저 물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흑 흑 흑 흑 흑 흑 일단 물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녀석들을 피해서 올라가자고 흑 흑 흑 흑 아아 나 지금 말 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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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바로 주워버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여기 아까 내가 왔던 데잖아 흑 흑 이 중 enty 코코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코코 뒤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뒤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저쪽으로 내려간 거였는데 아까 내가 찍었던 데가 이 근처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물이 없단 말이지 코코 뒤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는 아닌데 진짜 코코 물이 흐르는 뒤쪽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흐른다 그랬나 근데 뒤에 문이 없어요 내가 지나쳤나? 저건 아닌데 지저분한 물이잖아 중요한 거는 근데 나 가마솥 좀 찾고 싶은데 여기는 없나? 제일 밑에 있나? 근데 아까 말한 동굴이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 여긴 아니야 아야야야 아 쓸데없이 사당이나 한번 들어갔다 올까?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더 아래쪽인가? 더 아래쪽인가? 여기 안 보이는데 다 벽이잖아 벽 으으으으으으으으으 Как소 너희들과 싸우고싶지않아 저리가 잠깐만 잠깐만 안그래도 무기 없는데 이 자식 저리 가 팔이나 내놔 아! 쨍! 꽉! 아이씨처럼 동굴 찾았잖아 동굴이 아니라고 여기로 내려가야되나 여기여기 여기까지 내려가야되나 여기 이쪽까지 내려가야되나 저기도 가보치네 아이씨 뭐야 또있어? 뭐..뭐..뭐..뭐..뭐..뭐..뭐..뭐.. 아이씨 오지마아 잠깐만 잠깐만 좀 확인하고 싶다고 이 자식아 나 뭐좀 확인하자고 아이씨 여기도 없었어 맞아 여기도 없었어 이거 내려가 내려갔지 여기있으면 괜찮겠지 아아 아아 이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여긴가 저쪽은 아니지 이 밑에인가? 어? 와아 찾았다 여기다 청류의 궁 아아 다른 곳이구나 아까 청류의 궁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이쪽에 이쪽을 간 다음에 가야되나 발견 발견을 했지만 올라가려면 일로 가야되네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야되네 어 이런식으로 올라갈거면 저것도 되지않나 저것도 되지않나 여기도 되지않나 이쪽이었군요 이쪽이었군요 알려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아무도 안 알려줘 왜지? 혼자의 힘으로 나 지금 구문하고 있는거 아닌데 왜 항상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가 되어가는거지 자는건가 자는건가 웬놈이냐 너는 링크가 아닌가 스포는 벤이야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그래 내가 내가 괜찮다는데 아니 근데 밑에층 폭포를 내가 안가고 계속 방황했으니까 우즐이 그만하게 갑자기 그러니 링크도 영문을 몰라 놀랐지않는가 도래판 오랜만일세 링크 젤다 공주와 함께 행방불명 되었다고 들었네만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인가 뭐시락 그대와 젤다 공주에게 그런일이 젤다 공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타이랄 성이 이변이 발생한 직후 우리는 이 눈으로 젤다 공주를 확실히 봤다 진정하게 무즈리 링크의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우리 조라족의 친구라네 분명히 무언가 사정이 있을게야 링크 우선 우리가 본 젤다 공주에 대한 이야기와 왜 우리가 이곳 청유의 궁에 몸을 숨기게 됐는지 들어주었으면 하네 젤다 공주와 조호한 것은 하이랄성이 떠오른 직후에 하늘에 나타난 하늘석 떨어지기 시작한 진흙과 유적의 파편 그것들을 조사하기 위해 나와 무즈리가 마을을 떠났을 때였네 진흙 몬스터를 거느린 젤다 공주가 하늘에서 내려왔지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 몬스터가 우리를 공격했네 조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뭔가 약간 세뇌된 느낌? 시간의 현장은 뺏을 수 없었으니 뭐 조종하는 건가? 도레파님은 훌륭하게 몬스터를 격퇴하셨지만 싸우면서 진흙이 뒤덮였고 젤다 공주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조라 젤다 공주의 난동으로 조라 왕이 다쳤다 그게 알려지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곳 청유의 궁에 잠시 몸을 숨기게 된 것이다 다치셨구나 아 저 진흙이구나 저게 그 때 하이라이성 지하에서 젤다 공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네만 한편으로 이 조라 마을 근처 조라 마을 근처에도 나타나 몬스터를 부려 공격을 감행했다네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라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게 하나 있네 바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지 이 재앙 진흙 몬스터 젤다 공주까지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시드도 유적에 대해 박식한 학자 지하트에게 조사를 명했네 진전이 있었을지 모르겠군 이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오호 이미 지하트와 얘기해본 겐가 보건한 비석에 적혀있었다는 왕의 증표 음 물론 알고 있지 왕의 증표라는 건 조라 왕의 비늘을 말하는 걸세 고대의식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제 아는 자가 없다네 하지만 내 비늘이 도움이 된다면 자 가져가게 오 비늘이 뭔가 있네 이정도로 부담가질 필요 없네 부족해지면 다시 가지러 와도 좋아 왕의 비늘 스크래빌드 용이네 하지만 고작 그런 몬스터에게 당하다니 나도 이제 늙었군 슬슬 시드에게 왕미를 물려주는 걸 고려해야겠어 아니 아버지는 이렇게 큰데 아들은 왜 이렇게 작아? 아 또래판님 물론 그것도 이 진흙소동이 일단락되고 난 뒤에 생각해야겠지 시드에게 짐과 그 왕의 비늘에 대해 전해주게 아비는 걱정할 필요 없으니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이야 다시 왕자한테 가야되네 시드한테 가는 걸로 엄마가 작은가 보다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작을 수 있어 아 나이가 들면서 등치가 커지나 보구나 아빠만큼의 나이가 되면 시드도 저만큼 커지는 건가 좋았어 시드 내가 왔어 너의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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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링크 젤다 공주를 찾는 건 잘 진행되가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 뭐? 아바마마께서 몬스터의 습격을 받으셨다니 게다가 그걸 사주한 게 젤다 공주?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아니 지금은 아바마마의 말씀을 믿고 지나친 걱정은 접어둬야겠어 링크 아바마마의 소식을 알려줘서 고마워 하늘에서 내려온 젤다 공주와 몬스터 진흙 나와 그대의 목적은 똑같이 하늘에 있는 것 같군 그리고 비석에 기록된 왕의 증표가 아바마마의 비늘이라는 것도 알았어 남은 수수께끼는 하늘 물고기의 땅 하늘에 떠있는 바위들과 거기서 보인다는 물방울이군 하늘 물고기의 땅 용? 용을 말하는 건가? 용의 눈물? 어? 내가 계속 모으고 있는 용의 눈물 말하는 건가? 하늘 물고기의 땅에 서서라는 건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걸까? 일단 하늘 물고기의 땅을 찾으면 이 물방울이 뭔지 알 수 있겠지 링크 무슨 단서라도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음 물의 가귀에 대한 단서 물의 가귀에 대한 단서 물을 찾으며 알려주자 보자 근데 용의 눈물은 기억이란 말이죠 하늘 물고기의 땅이 뭐지 아 맞다 이거 저번에 가려다가 못갔던 그 사당 가자 좀 멀다고 내가 방향을 틀었던 그 사당 들었다 가자 안 내려가는게 좋겠지 내려가는건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쪽은 아닌거 같고 그래 뭐 다시 돌아오면 되지 멀다 멀어 두개인가? 저 멀리도 하나 있다 보이죠 같은 방향으로 두개가 있는데 와 저 왼쪽에 뭐야? 몬스터 단지인가? 오 나 이거 뭐 하늘에서 벼랑 맞는거 아니겠지 저게 뭐지? 마을인가? 그럼 볼만할 듯? 야야 뭐가 볼만하다는 거야 뭐가 볼만하다는 거지 번개받아서 죽는게 볼만하다는 건가 링크 번개구이? 또 맨몸 싸움이다 맨몸으로 싸워야 된다고? 자 일단 팔도 들고 다 들어 뭐가 이렇게 많지? 뭐가 이렇게 많지? 어때 못 알아채겠지 어때 어때 갑자기 상자가 움직이니까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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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왠지 내가 타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마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덤벼 덤벼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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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조용 바꿔 바꿔 아 야 니 무기 좋아보인다 어디서 활쟁이가 어디서 활쟁이가 어디서 또 아 이거 먹어야지 저쪽으로 갈까 아 이거 피가 아 피가 아 아 아 이곳이 타고 가서 차로 치이면 데미지 들어가나요? 차로 치이면 데미지 들어가나요? 흐흐흐흐흐흫 흫 나 좀 궁금한데 나 좀 궁금한데 헉 앗 으아 어어 우크 흑 흑 흑 무기를 주워버리고 흑 흑 이.. 이쪽기 이쪽기 흑 죽지 않아 나 죽지 않아 왠지 차로 치면 죽을거 같지가 않은데 저녀석들 궁금한데 한번 타봐 가자 띠띠빵 띠띠빵 아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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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네 되네 안맞지롱 자가자가 방향이 안맞아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띠띠빵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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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도 되네 아 재밌네 범포카네 범포카 들어와 들어와 어딨는지 모르겠지 빠아 빠샤 데미지는 별로 안들어간다 어때 이러면 못때리겠지 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런식이면 군란해 아 아 아 하하 하하 자 여러분 이러면 안된다는걸 보여줬습니다 HP를 먹어야지 무슨 자신감으로 음식을 안먹은거야 자신감 버리고 어 그럼 저 작은거는 어떻게 될까 아 아 작은것도 궁금해지는데 좋아 일단 작은 무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거가 훨씬 편하거든요 일단 한번 타봐야지 고맙습니다 옥 이예 야아아 아 아는 조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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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뭐야 박치기도 할 줄 알아? 무기를 안 내려놓는데? 너도 굵은 걸로 때리면 나도 같은 걸로 때려 네 무기 네 무기 쩔 기다려봐 기다려봐 작은 거는 운전하기 어려운 거 같으니까 다시 도전 멀리는 애들부터 운전이 어려워요 안아 철이 안아 철이 안아 철이 안아 철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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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사랑해주세요 Christine 나 다 안 먹은 거 같은데? 제가 잘라 야 아이템은 좀 먹자 그렇지 아오! 음식먹는걸 왜 자꾸 까먹지? 왜 음식먹는걸 자꾸 잊어버리는거야 차로 치고 싶은데 안되네 제대로 할게요 여러분 잠시 재밌었죠?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무기 하나 어디갔냐? 이제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뭐야 뭐야 뭔데 왜 다 삐엉삐엉거려 아 이거는 왜 안되는거지? 어 뭐야 이거 거리가 다 잊지 어 뭐야 이거 거리가 다 잊지 뭐지? 무기 안내나? 무기 내놓으라니까 무기 없으면 주먹으로 싸우려고? 잠시만 주먹을 올려? 어 ㅅㅅ 시크 수고했어 내가 쓰고 싶었는데 밥이 없네 애초에 먹을 수가 없네 맨몸이라 애초에 밥이 없네 큰일이네 불타라 똑같이 불타라 아우 정말 야 두명은 좀 해봐 나 대신 공격해주니까 좋긴 좋네 아 야 그만 그만 헐로 싸워야겠다 아 여기서 3번을 죽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가운데에 뭔가가 있다고? 근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 가운데에 다 잡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철창인데? 오 진짜 맨몸으로 가네 또 또 또 또 또 또 오 맨몸으로 갈 뻔했네 그럼 가볼게요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그냥 철창이라서 다 잡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아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저 가운데 차가 있을 뿐인데 차로 치워 죽이는 게 맞는 거 봐 아 얘 미친듯이 세 아 이거 두방콧이야 들어갈 방법을 찾으라고? 들어갈 방법을 찾으라고? 들어갈 방법을 찾으라고?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저게 벽이 타지던가? 한번 볼게요 진짜 어이가 없네 사당을 이렇게 오래 한 건 처음인데 벽이 타지는지 봅시다 벽이 타지나? 여기 벽 안 타지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될 거 같은데 이거 뭐 가져올 수 있나? 머리가 닿나? 닿긴 닿네? 그걸로 뭘 어떻게 알아놓지? 내가 봤을 때 잡는 게 빠를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차 되게 멋있다 야 이거 앞에 뭐 달려있는데? 이 자식이 쎄거든요 저걸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쪽은 당연히 안 되고 안 바뀌어 돌아 일단 돌아봐 어그로 풀렸다 이야 뭐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아 저 불빛 비추는 건가? 이게 뭐지? 불이라도 저기서 내뿜으면 좋을텐데 오오우이씨 오오우이씨 으악 어이 뭐야 이거 어어 어? 야 야 잠깐만 일로와 야 이거 뭐야 말아서 잡아주는데? 어디지? 저거 시합폭탄 아니냐 저정도면?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멈추지? 뭐가 지금 공격하는거냐? 오 멈춰 멈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 근데 조종석이 부셔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조종석을 부쳐야되는데 야 이거 큰일났네 그냥 싸워 싸우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아 버튼이 있었다구요? 안에 버튼이 있었어? 안에 버튼이 어디있었지? 그래서 저 차가 있었구나 조종해서 하라고 힌트였나보네 자동차가 있는게 어디 버튼이 있다는거지? 이건 다 그건데? 부품이잖아 아 아 온다 어그루 좀 잠깐 풀게요 여기까지 오나? 자리로 돌아가 임마 오그루가 안풀리는데 천천히 보면 버튼이 보인다구요? 됐다 아 버튼이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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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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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군요 저거 아무거나 들어서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려나 아 아 나 저거 저 자식 때문에 저거 저 쇠봉 돌고 있는 녀석이 쎄가지고 아우 아우 저리가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넌 이걸로 죽인다 못 때리겠지? 세발 남았다 두발 남았다 좀 가만히 날 좀 놔둬봐 날 좀 날 좀 놔둬봐 너희들끼리 싸우라 너희들끼리 싸우라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내부 너 눈이 세개로 어딜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야 아니 나만 이렇게 극한으로 하네 이 젤다가 초보니까 이거 저 녀석들은 잡을 수 있다 너는 이걸로 잡을 수 있어 빡세네 꼭 저걸 타야되는건가? 이제는 지친다 저걸 타야하는 것인가 니 알아서 싸워라 활이 없네? 아이씨 화살이 없네 되나? 여기 여긴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있는거야? 됐다 앞에있는 녀석을 치도록 해라 가라 가라 나의 사랑스러운 자동차 자동차 자 저걸 올라탈 수 있을까? 젠장 이제서야 열었는데 이제서야 열었는데 이제 열었는데 이제 열었는데 이걸 아 진짜 버튼말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걸 찾으라고요? 왜 나에게 수수께끼를 내는거지? 다른 방송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훈손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스무고개 뭐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야호님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야호님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야호님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줘요 한 4년동안 4년 5년을 가까이 닉네임을 그걸 썼는데 하루아침에 떼어지겠냐고 바꾼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5년을 같은 이름으로 살았는데 5년을 같은 이름으로 살았는데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뭐가 있을까? 한 바퀴 돌고 싶은데 몬스터 때문에 뭔가 차분하게 돌 수가 없는데 정면으로 가야되나? 아 여기 난 쟤가 문제야 내가 봤을때도 그냥 한 마리씩 잡는게 더 나을 것 같애 한 바퀴를 돌아봐 그래 일단 돌아봐 뭘 하라냐 그냥 맞아 뭐지? 바로 교체 어딨어? 뭐에서 쏘는거야? 오우! 아씨 야 단체로 오는건 좀 넘머하지 않나 저리 안 꺼져? 벽에 뭐가 있다고? 저거 그냥 불 뿜는 데 아니냐? 벽에 뭐가 있다는 게 뭔 소리지? 잠깐 올라타봐 저 불빛 올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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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야, 디지겠다 야 근데 이거 뭘 타든 디지겠어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저 불빛 나는 거 조명 2층에 뭐가 있다고 아니 저거 저기는 저기랑 여긴 다른 거 아니야? 나 일단 올라가 봐 안전지대로 대피 여기서 타고 날아 들어가라고 아, 나 보물상자인 줄 알았어 여태 나 이거 여태 보물상자인 줄 알았어 뭐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 정말 정말 어, 이거 없군 물 뿌리는 거 여기서 제조해가지고 차로 치여서 죽이라는 거 아니야? 어, 드릴도 있네 얘는 뭐지? 아까 그 발사하는 발사체인가? 메롱 잡고 싶지 못 잡겠지 거리가 안다는 건가? 여기서 공격이 안 되는 거겠지 그냥? 안 되네 안 되네 오오 아니 나는 아니 이상한 곳을 안 갔다기 보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사당 안에는 보물상자가 하나씩은 있으니까 저건 그냥 보물상자가 있는 곳인가 보다 애들을 다 잡고 올라가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안 간 거지 이 생각으로 그냥 안 간 거지 오! 오, 야야야야 문을 열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열네? 어, 난 그냥 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야야야야 운전을 못 하겠다 야? 야 운전이 미숙한데 이거? 야 이거 맞냐? 이거? 야야야야 야야야야 좋아 좋아 야야야야 이게 더 어려워 아 됐고 야야야, 됐고 아, 저기 스크랩을 다 할만한 거 있네 저쪽에 또 어딨어 저 녀석 아아 맞아라 뭐야 아아 맞아라 아아 맞아라 아아 맞아라 뭐야 넌 내려서 싸우는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아 소심한 공격 뭐야 옆 옆 아이씨 야이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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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자지 도구 사용을 허락하나? 여태 도구로 싸웠어 도구 사용을 허락하나? 당신에게 도구의 개념이 뭐야 도구의 개념이 뭐야 오야 너 미협적이야 멈춰 오 너 미협적이야 니가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 너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가 화살 회수 화살 없네 아까 화살 떴는데 아 여기있다 그래서 여기는 보물상자가 없는거야 내가 못찾은건가 아 이 안에 있네 이걸 먼저 봤더라면 그 고생은 안했을 것 같은데 몇분째 여기 있었던거야 쓸데없이 여러번 죽었네 자 목적이 뭐였지? 나 여기 들어와서 까먹었어 자 어디 뭐해야되지? 잠깐만 어 그래 그래 조사를 해야돼 이변이 집중된 곳은 앞으로 한곳 남았다 아 근데 이쪽에도 하나 있던데 거리가 얼마나 되나? 고려가 꽤 먼거 같은데 아 저쪽에 사당하나 있어 이거 뭐야 여기? 왜이렇게 넓어? 뭐하는 곳이야 여기? 게임하는 덴가? 마이홈 오 뭐야 춘하게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이홈 건설 예정지야 어 잠깐만요 아 여기 집 만드는 곳이예요? 아 여기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공터구나 음.. 아 여기 마을인데? 근데 여기는 여기 길은 내가 가야할 길은 아닌거 같은데 저쪽에 있던데 저쪽에 사당이 하나 있던데 동글동글 달팽이 모양 아 만나고 싶지 않은 애를 만나버렸어 항상 날 괴롭히는 친구 어딨어 이번엔? 오! 내가 지금 가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거기니까 일단 아이고 잘못 눌렀다 가는 길이 그쪽이니까 봐준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되지? 아 또 잘못 눌렀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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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는 길이 그쪽이니까 일단 가는 길이 그쪽이니까 일단 데리고 간다 갈 만한 장소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네? 손님 여기서 슈우우우우우우우우рей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 재료가 이것뿐이구나 아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른다 너를 여기다 일단 붙이고 살짝 돌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다려봐 지금 위치를 좀 보고 있어 어 저건 뭐지 몬스터 있는 덴가 어 내리막길 저쪽에 아 몬스터 있네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몬스터 들고 아냐 빨리 가야지 뭘 걸어가 그럼 원시적인 방법은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자 타야돼 타야된다 자 가까이 가까이 내 내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땅 파기 같은 거 없어 답답해 죽겠네 땅 파기 기술 같은 거 없냐고 어 삽 없어 삽 삽으로 땅 좀 파서 뭘 하면 좋겠구만 아 역시 추진력 있는 걸 달아야 되겠네 그래 쓰자 그냥 그냥 내려가 볼까 했는데 역시 있는 거 쓰는 게 낫겠네 아끼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결할 수 있는지 보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로켓 쓸까 로켓 이거 쓰자 그냥 이제 이것도 그거 해야 되겠네 뽑아야 되겠네 어 야 잠깐만 여기서 쓰면 안 되지 좀 여기서 쓰면 날아가려나 앞으로 날아가려나 안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공간이 있어야 날아가지 무작정 이것만 있으면 쓰나 나 맨날 이쪽에다 붙였던 것 같은데 그니까 이대로 쓰면 안 날아갈 텐데 되나? 안 날아가겠지? 그치 안 날아가지 당연히 그러면 이동을 좀 해보자 저거 몬스터 있는 데지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상태로는 안 날아가나? 역시 안 날아가겠구나 고인물처럼 중간에 놓고 탈 수가 있나? 안 되겠지 당연히 고인물처럼 플레이를 하고 싶지만 진짜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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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니야 나쁘지 않아 내가 쫓아가면 되지 야 이거 나쁘지 않아 쟤만 이동하면 되잖아 우린 따로 가자 야 우린 따로 가면 되지 오 방향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야 이거 비행기 괜히 썼네 저 선풍기 아깝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야 위에서 봐야 되는데 오고 있는 거지? 좋네 일단 타고 써먹긴 해야 되니까 가자 따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까먹었네 어쨌든 도착 아주 좋은 방향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제발 좀 데리고 다녀라 이 정도 버리고 다니는 건데 빡세 진짜 오 여기 뭐야 그냥 여기 온 김에 저거 타고 저쪽으로 가자 이거 뭐야 아 타주구나 온 김에 이거 타고 가자 좀 더 앞으로 가야되네 좀 더 앞으로 가야되네 가자 가자 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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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더 갈 걸 그랬네 최대한 활용해 개꿀 재밌네 개꿀재네 여기에 세워두자 걸어가도 되는 거리지만 출발 어 됐다 여긴 무슨 사당이지? 뭐하는 곳이야? 배도 있는데 실수를 기회로 만드는 아주 좋은 게임이군요 다양한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 다행이다 회전하는 힘 여기도 또 뱅글뱅글 도는 건가 전기 이걸 돌려야 되고 그래서 전지가 어딨지? 음 전지는 없고 이런 판이 있네 이 판은 뭐 오 오 오 연결이 이걸로도 되는구나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로 붙여볼까? 연결이 되나? 아주 궁금해지는데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에서 이 불타는 머리를 아 저쪽에 상자부터 먹고 올까? 아 상자를 먹어지나? 아 아 바로 안 먹어지나? 상자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제일 높아질 때 갔어야 됐나? 잠깐만 . 다시 아 아 뭐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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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논 Crть Pil maid Хорошо Holo 물 At Wise jsem 안 되니? 없을텐데 안되지? 어? 잠깐만 이거 올라갈 수 있... 뚫을 수 있는건데 이거? 잠깐만 이 밑에 뭐 둘 수 있나? 상자 나중에 먹고 저거부터 해보자 저 불 뭐지? 어? 뭐야? 갑자기 날 밀쳐내 뭐야? 갑자기 왜그래? 어 됐다 어? 이거를 일단 떨어뜨려봐 이 융의 머리로 뭘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로 뭘 어떻게 하는걸까 자 이거 불 뿜는 용 간다 이거 불을 붙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멈춰야 되나? 아 이거 돌아간 상태에서 붙여보고 싶은데 안되네 아이 젤 다하는데 어떻게 하나만 붙여 말이 안되지 아 이거 좀 삐뚤어졌네 정면을 봐야지 흑 그렇지 이렇게 붙여야지 흑 세개 다 붙여야 낭만이지 이렇게인가? 됐고 있는거 다 써야 돼 괜히 세개를 준게 아니라고 가운데 붙이면 불기둥 솟을텐데 해볼까? 오 재밌을 것 같애 흑 삐뚤어진거 불편 흑 흑 흑 흑 좋았어 좋았어 이거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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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자 см 흑 헥 흑 흑 PDF 불기둥까지 완벽한데 흑 나 이것 너 또 다 personajes 이건 저기 올라가야 거리가 되나? 안되네 좀 위에서 봐봐야겠다 역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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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댄스 하지말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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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떨어져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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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했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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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멈춰 멈춰 저 상자를 어떻게 먹지? 이거는 맞는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거리가 닿는 것 같진 않은데 갈 것 같애 어 됐다 그냥 아까 내가 거리가 짧았을 뿐이었어 야 이런 거 버려 이런 거 왜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으면 뭐해 근데 사실 방패 쓰지도 못하는 거 쓰지도 못하는 방패 왜 갖고 있는 거야 도우면 뭐하니 내가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 왜 갖고 있는 건지 간지지 간지 여러분 저런 거 다 간지야 간지 멋이지 멋 그럼 그럼 저런 거 다 멋으로 쓰는 거야 멋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그렇지 다 멋으로 쓰는 거 저 위에도 사당 있네 야 멋있다 멋있다 간지 나네 야 멋있네 야 이 방패 멋있네 오 하질만 나네 그래서 여기가 아닌데 원래대로 돌아가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목적을 잃어버렸어 가시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자 그러면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의 가교에 대한 단서 일단 찍어두고 근처 마을을 근처를 조사해봐야 하는 건데 하늘 물고기 했다 하늘 물고기의 땅을 찾아야 돼 하늘 물고기의 땅이 뭐지 하늘 물고기의 땅 하늘 물고기 역시 여기네 여기 이거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잖아 아 사당을 하나도 안 뚫어나가지고 이거 어디야 하늘 어떻게 올라가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가야되는데 유일하게 저거밖에 없는데 어 중간 하늘인 것 같은데 잠깐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타고 올라가야 돼 돌이나 근데 여긴 돌이 잘 안 떨어지던데 진흙이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흙은 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열기구 발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열기구 발견 이게 무슨 열기구 발견 열기구는 발견을 했는데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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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 돼 내가 횃불이 없는데 어 야 에너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거 에너지잖아 잠깐만 여기 그러면은 그게 있다는 건데 불 저기 화 머리 머리 있다는 거 아니야 하늘까지 올라갈 에너지가 나 올라갈 수 있으려나 나 진짜 단순하게 불이 나을 텐데 원시적인 게 제일 나은데 큰일이네 뭐 에너지 에너지 업그레이드 안 해놔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올라가라는 소리 같은데 횃불 없어 횃불 없어 횃불 없어 있으면 좋겠지만 횃불 하나 정도는 갖고 다녔는데 하필 이럴 데 없네 이게 끝인가 그냥 용머리를 쓰자 내꺼 인벤 용머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아아 이건 에너지 야 잠깐만 에너지 두 개 채우고 용머리 아아 아닌데 이거 불인데 아 이거 그냥 횃불 옆에 들고 있는 게 제일인데 아 이거 왠지 추락사 할 거 같은 느낌인데 아 나 이거 왠지 추락사 할 거 같은데 물 있는 곳이라 불이 없어 내가 불을 피우는 거를 불을 피우지 않는 이상 아 저기 아 저기 음 아니 횃불을 만드는 법은 없나 아이씨 횃불 제작 이런 거 안 돼? 아 이거 횃불 같은 거 좀 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비 일지 필요 없고 물 열매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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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은 있어 근데 모닥불도 멈추는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불 꺼지는데 용 머리 쓰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야 가다가 추락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지 쓰는 건 맞는데 횃불이 제일 좋은데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 제일 좋은데 자 위치를 좀 보고 자 잠깐만 내가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타이밍을 보는 게 나을 텐데 맞네 저 물나오는 저기가 맞네 어 바로 앞에 돌 떨어졌어? 아니 저거는 내가 보고 있을 때 떨어진 게 아니라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저기 돌 떨어졌다 아 잠깐만 근데 너무 멀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돌 떨어졌으세요 한 번만 더 아 이거 타고 가보자 일단 가치네 어 아 괜찮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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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부딪치고 그러진 않겠지 오오 오 하나 하나 부서졌어 하나 부서지고 됐다 굿 도착 비늘이 춤추는 섬 여기서 이런 거는 꼭 가운데를 가운데를 그거 해봐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 물 열매를 잔뜩 가져가라 했으니까 아니야 일단 뿌려보자 느낌이 오는 곳을 던져볼까 아 아이고 이런 거 안 찍어도 돼 아 이런 거 안 찍어도 돼 아이고 자꾸 자꾸 이상한 걸 누르고 있어 오랜만이다 보니 아 여기를 다 청소해야 되나 설마 왠지 여기 다 써야 될 거 같은데 그럴 거 같지 않아요 여기를 완벽하게 청소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아까 물이 흐르는 데가 어디였지 이쪽 방향 아 왠지 다 하는 건 맞는 거 같아 아까 막 뭐 물 열매를 충분히 어찌구저찌구 얘기했으니까 여긴 항상 자급자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써도 알감이~!! 아 잠잠 11 11 11 12 11 12 12 12 12 13 15 15 15 12 15 15 이거 던지는 맛이 있어. 물풍선. 크레이지 아케이드 물풍선 같은 그런 맛. 설마 저 마지막 저거? 저랬는데 저기 막 구멍있고. 다 청소했는데. 그런 거 아니겠지? 물이 흐르는 곳을 깨끗하게 먼저 하면 되지. 여기도 물이 흘러내리다보니.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 여기가 아직 더럽구나. 뭐가 있다고? 이런 거 다 그냥 깨진 깨진 돌덩어리들. 설마 요 마지막. 여기 있나? 설마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모두 청소 안해도 된다고? 그런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걸? 그냥 지나가면 되나? 그냥 할게요. 기왕 하는 거. 청소하면 좋잖아? 기왕 다 해. 할 거. 뭔가 때가 중간중간 껴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다 청소할게요. 소조 하나 남긴 했는데. 이쪽에서? 오! 눈물. 아 맞아. 여기서 눈물을 찾으랬는데. 춤추는 섬의 눈물? 눈물이 뭐지? 맞아. 눈물을 까먹고 있었다. 눈물이 뭘까? 어? 야 잠깐만. 설마 저 돌조각에 그림 같은 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 돌조각을 막 끌어당겨서 뭐 하는 거 아니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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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조각 거리가 닿나? 이 저 녹색 덩어리들. 이게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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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닿지도 않는데. 뭐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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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 doesn't like it! 물빵울? 아니 물빵울? 아니 그러니까 물빵울을 찾으라는데 물빵울? 물빵울이 뭐지? 물빵울 물빵울?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물빵울 모양의 돌이 있나? 물빵울 모양의 돌이 있나? 한 번 더 봅시다 하늘 물고기 땅에 서서 주위를 보라 하늘에 떠있는 바위들의 물빵울이 보일 것이다 비늘을 가지고 아 비늘 왕의 증표 왕의 증표 준 거 비늘 어디 있어? 여깄다 이걸 손에 들어봐 여기다 여기다 내려다볼까? 아이고 이걸 이걸 손에 들고 아잇! 자네 이거 어디갔지? 키를 헷갈려가지고 잠깐만 여기 말고 위로 올라가볼까? 위로 올라가서 해보자 여기다 한 번 받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이리저리 깨진 모양 이거가 아까 반대쪽에는 이거 돼있던데 여기 근처인가? 이거 스크랩 빌드인데 이거 스크랩 빌드를 하고 손에 들어야 되나? 한 번 해볼까? 일단 무기가 없는 주위를 보라 주위를 봐 용의 비늘 잠깐만 이거를 가지고 일단 일단 여기다 둬봐 스크랩 빌드 아이템이란 말이야 이거 스크랩 빌드 해도 되나? 스크랩 빌드를 하고 왜 해보면 안 돼? 어차피 다섯 개나 있잖아 이름 세졌다 와 부채같다 약간 부채같아 부채같아 이거 매번 꺼내기 귀찮으니까 주변을 일단 둘러보라 했으니까 잠깐 둘러봐 주변을 보아라 오 여깄다 찾았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처럼 뭐 받쳐야 되나? 다시 읽어볼게 아 물방울이 보일 것이다 그 물방울을 왕의 증표로 꿰뚫으면 물에 가게 아 던져야 되나? 저기에 던져야 그래서 다섯 개나 준 거구나 아니 활에다가 연결해서 던지면 되잖아 굳이 손으로 던질 필요는 없이 아 여기 서서 해야 되나? 아이 노 아이 노 아이 노 기다려 기다려 안다고 안다고 여기가 잘 보이니까 여기서 해야겠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일자로 날아가려나? 거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됐다 오 오 가오리 모양이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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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로 가면 되나 이제? 나이스 뭐가 있어 보이니까 여기 통과해야지 야 느낌 온다 저 안에서 보스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뭔가 이상한 물고기 메기같이 생긴 녀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저기서 보스랑 싸울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왠지 빡셀 것 같은데 물속에서 싸우는 거에 반대 너도 발견했구나 대체 무슨 빛이지? 흑 내가 쐈어 가볼까? 쓱 못 보일까? 뭐야 누구랑 얘기해야되나? 아 씨드한테 돌아가라 했지 아이 바보 생각해보니까 씨드한테 돌아가야되는데 여기를 왜 왔니? 아 진짜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만들었어 게임을 역시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다들 여기 먼저 오게 되더라고 빛의 기둥이니까 퀘스트를 잊어버리고 뭔가 있을까봐 뭔가 있을까봐 다 여기로 오는 거야 오면서 생각이 났어 난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단서를 찾고 씨드한테 가야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빛의 기둥은 대부분 워프나 텔레포트 이런거 생각하잖아 다들 아니면 뭐 숨겨져 있던 사당이라도 생긴다던가 기본적으로 텔레포트 워프의 기본이 빛의 기둥이라가지고 다들 막 가는거지 빛을 보면 달려드는 불라방같이 뭔가 있을 것 같은거야 다들 그렇지 아 뭐야 어디갔어 씨드 어디갔냐 이게 어딨냐 당연히 여기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왔냐고 왕 왕자님 여깄네 왕자님 여깄네 요나씨 어째서 이곳에 씨다고 상담할게 있어서 왔어 나 계속 생각해봤는데 뭐지? 여긴 다 같은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탈 아 앗 앗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무슨 내용이 이래 내용이 아 뭐야 링크 눈치없이 좀 거리 좀 두고 있지 링크 너무 가까이서 듣고 있었어 링크 무슨 일이야? 뭔가 알아낸 거야? 고대의 비석에 쓰인 수수께끼를 풀자 빛의 기둥이 나타났다고? 비석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그곳을 조사할 시 하늘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건가? 역시 대단해 링크! 이건 엄청난 발견이야! 뭐지? 있잖아 시드 내 생각에 그 빛의 기둥을 조사하려면 시드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계속 당신이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 시드와 링크씨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왜 그래?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 거야? 그건... 온다 온다 진흙 좋아 뭐야 뭐야 저거 진흙 좋아 이름 뭐야 저거 진흙을 두른 몬스터? 아바마를 공격한 게 저 녀석인가? 시드! 물론 잠깐이라면 우리의 힘으로도 어떻게든 아 물은 잠깐이라면 우리의 힘으로도 어떻게나 할 수 있을 거야 부탁할게! 다 넘어! 링크 같이 싸우자 녀석은 진흙으로 몸을 지키고 있어 귀찮을 것 같지만 귀찮을 것 같은 적이지만 기회를 봐서 나를 불러줘 그대... 내 힘으로 그대를 물로 둘러싸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데다가 얘는 방어막 방어막 기술 쪽이다? 공격이 아니라 무기를 휘두르면 두르고 있던 물을 쏠 수도 있어 오! 오! 시드의 몸에서 오라가 나오고 있을 때 적의 공격을 한 번 막는 물을 두를 수 있다 오! 오! 아! 오 미친...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세냐? 오이씨 더럽게 세네 아 이거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가마솥을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스다 링크! 얍! 아니 미친 뭐하는 거야 아 나 무기가 없어 야야 무기 무기 이걸로 때려 녀석 이리와 그렇지 그렇지 입을 벌려 아! 아! 됐다 됐다 cience 행복 thing 아 셀 kus 이거 내가 만 그렇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서 나오지? 가자고 가자고 무빙무빙 무빙무빙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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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무기가 좀 약해서 흠이지만 이리와 이리와 아우! 거리가 안 닿아요 거리가 안 닿아요 거리가 안 닿아요 됐다 무빙무빙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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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잉 쨔 막 때려 괜찮아 무기야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성부터 뱉어 뱉어 다음 어디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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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얼굴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야 너 방패로 쓰니까 좋은데? 됐다 저 친구 방패로 쓰니까 좋은데? 아 얼굴이 없구나 좋았어 우린 해냈어 다들 무사히 뒤에 친구들 구경만 하고 말이야 저 병사들 좀 부르지 마을에 병사도 많은 것 같구만 몬스터 나왔는데 왕자가 싸우고 있고 말이야 여기 왜 이래? 대장이 싸워야겠어? 여긴 괜찮아 다행이야 요나씨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또 몬스터가 나타날지도 몰라 역시 요나씨는 마을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고마워 시드 하지만 그것보다 아까 링크씨가 말한 저수지에 나타나는 빛의 기둥 그걸 조사하면 하늘에서 진흙이 떨어지는 원인가 젤다 공제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된 이상 여긴 우리에게 맡기고 시드도 조사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요나씨와 모두를 이런 위험한 곳에 두고 갈 순 조금 전에도 우리에게 맡겨줬잖아 잠깐이라면 우리의 힘으로도 괜찮을 거야 아니 하지만 시드 날 걱정해주는 건 정말 기뻐 하지만 당신은 조라족의 왕자 언젠간 마을 사람들이 이끌어 야할 존재야 잃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돼 과거에 자신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떨쳐낸 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지만 나는 뭐 아나타 다르게 생긴 물고기이긴 하네 여긴 나한테 맡겨 시드는 평소처럼 앞만 보고 생각한 대로 나아가면 돼 평소에 나답게 괜찮아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그렇군 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나 그래 결심했어 알았어 난 요나를 믿겠어 이곳을 부탁할게 역시 무슨 느낌이 나는 캐릭터인지 알겠고 아까 처음에 내가 말한 뭐야 아까 처음에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나오네 역시 링크 빛의 기둥이 있는 곳으로 가자 먼저 가 있을게 그 파워레인저 레드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 내 느낌 틀리지 않았어 드디어 훌훌 털어버리고 평소에 시드로 돌아온 것 같네 그는 자신이 소중한 누님을 지키지 못했다며 계속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절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는 절 믿어주었어요 역시 이래야 시드죠 링크씨 시드를 잘 부탁드려요 저거 생각보다 쓸만한 기술인데 양손검 회피 저스트시로 시공격이 강해진다 양손검은 조금 아 여기는 가마솥 없나 여기 애들은 물고기 잡아먹고 사나 그래 스크랩 빌드를 바르자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거 뭐 있어 정리 좀 하고 지금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15 15 16 16 15 17 17 17짜리 바를까 24 잠깐만 이거 하나짜리 24 22 40 아 맞아 어딨어 그 뼈 따구 40짜리 아 아 공격순으로 뱉지요 이거 이게 제일 높을걸요 아마 이게 제일 와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40짜리 맞아 내가 이거 잔뜩 얻어가려고 와 와 진짜 90 90 야 94 94 94짜리 야 이거 근데 모양새가 좀 좀 부기가 멋대가리 54였어? 나 왜 94로 봤지? 54네 54 야 14였지 참 자 그래서 어디가야 돼 동쪽 저수지 아 아까 거기 가자 아까 그 빛의 기둥으로 가자고 했지 마을 가서 음식 좀 가져가 아 마을이 있나? 여기 마을에 있을까? 나 이거 과일 종국을 잔뜩 끓여가면 되긴 한데 마을 들렸다 갈까? 아 대피소 갔다 오자고? 그래요 여기서 유리하고 가자 제일 편한 데가 여기긴 해 쿠킹 타임 요리하자고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 한시밖에 안 됐네 진행이 빠른 건가? 내가 좀 손이 빨라졌나? 아닌데 오늘 실수 엄청나게 했는데 이야기가 짧은 건가? 아니지 또 보스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안녕 여긴 항상 평화롭구나 여기 뭐 매번 올 때마다 무기가 한두 개씩 있던데 이렇게라도 가져가야지 자 우리 과일 종굴만 잔뜩 만들어볼게요 자 우리 과일 종굴 과일 종굴 5개 과일 종굴 과일 종굴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데 과일 종굴 잔뜩 만들어 과일 종굴 잔뜩 만들어 좋았어 그 토마토 뭐시기 같이 섞으면 좋던데 한 개 반짜리 이걸로도 요리해볼까 영양실조 걸린다고 손에 들기 손에 들기 4 5개 이걸로 5개 해보자 궁금하다 이것도 근데 과일 종굴 나올 것 같은데 사과라서 근데 지금 하트 개수가 많으니까 한 번에 먹을만한 양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15개? 야 잠깐만 제가 18개인거야 지금? 잠깐만 5개짜리로 만들면 안되겠네? 야 잠깐만 너무 많은데? 야 이거 고이 고이 간직해서 먹어야겠다 야 잠깐만 어 이거는 이거는 하트가 더 많아진 후에 먹어야겠다 지금으로선 너무 손에다 근데 너무 손에다 지금 하트 너무 손에야 이거 더 만들어 지금 이 과일 종굴만 잔뜩 먹는게 이득이야 빈칸 남았을 때도 손에 봐 아깝잖아 아 189개 너무 많이 썼다 진짜 다시 사과 키로 가야겠네 아 너무 과소비하는데? 여기 칸 다 채워야돼 잔뜩 만들어야 돼 사과 파밍 다시 하러 간다 오 대박 터졌다 하나 나이스 저 정도가 먹을만하거든 그래 이렇게 하나씩 저런 소재가 나와야돼 근 손실 난다고? 아 그러면은 고기도 좀 만들어주면 되지 세 개짜리야? 그러면은 너도 다섯 개로 하나 만들어보자 다섯 개 자 고기요리 고기도 좀 먹어주고 야 잠깐만 이것도 너무 손해인데? 야 잠깐만 4개짜리로 만들 걸 그랬네 야 손해 손해 야 이것도 너무 손해야 좋긴 한데 너무 손해다 아 아니 이런 생고기를 먹어버렸네 생고기 생고기 4개짜리 이거 두 개로 만들어볼까? 두 개면 몇 개나 올까? 궁금한데?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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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한 개만 유리해도 괜찮았겠네 12개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무기에다가 저 벌집 달아놓으면 벌이랑 같이 싸운다 벌집 이렇게 휙 하면은 벌이 막 이렇게 나와 벌도 같이 싸워 왜 신기하지 않아요? 역시 최애 요리 이 정도면 충분한데 몇 개 더 할까 아 좋았어 좋았어 이정도면 됐어 아 뭔가 붙여볼 만한 무기가 없네 보여줄까? 하트 한 개일 때 공격력 강화?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스크랩에도 하자 좋은 걸로 음 이것도 기부도 꺾이자 여기다 두고 47 나쁘지 않아 너도 너도 끼자 아 사막을 먼저 갔다 오니까 이게 이렇게 편안해 하아 사막을 먼저 갔다 오니까 참 아 이건 안되지 참 맞다 맞다 이건 안되지 이미 된거지 손에 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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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상으로 맥이 같이 생긴 녀석 나옵니다 저런 늪지대에 살만한 물고기로는 맥이랑 비슷한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탐켄치 같이 생긴 녀석이 나오지 않을까 피쉬 몬스터 피쉬 피쉬 가자 싸워보러 가자 전기 공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지 아 근데 물에 아닌가 진흙 집어 던지는 걸로 끝나려나 여기 사당이 전기가 있어가지고 어 이쪽 아닌가 맞.. 아 맞는데 이쪽 이 밑엔가? 아 저기있다 음.. 설마 저 돌 위에 안착해서 싸워야되는 그런.. 이상하네.. 저게 하늘로 가기 위한 단서군 저게 하늘로 가기 위한 단서군 오라 나의 자손이여 드디어 들리네 지금건 도대체 뭐였지? 아 맞다 신전 나와서 문을 열고 싸우는거지 오케이 패스워드 패스워드 미션 패스워드 미션 네 은기 저게 야 능력 좋은데? 뭐야 간다 저런 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수영을 빨리하며 신전 등장 주변을 잘 둘러가요 무슨 물체가 있는지 좀 보고 위로 올라가는 걸까? 뭐지? 이럴 때는 데뷔해서 항상 가지고 있지 흡 흡 흡 그렇지 설마 설마 일단 한 번은 내려오게 만드는구나 내가 저기서 왔고 여긴가? 흡 흡 이쪽이네 못 올라가는 줄 알았다 와우 고대 조라의 재단 조라조라 조라 이런거 항상 무섭다니까 문이 되게 많네 여기저기 저 가운데를 맵은 아직 안열려서 안보이네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저쪽도 아 물을 채워야되는구나 저쪽도 푸시는건가? 흡 여기 기어오르는걸 조심해야되거든요 여기 기어오르는걸 조심해야되거든요 여기 기어오르는걸 조심해야되거든요 물을 채워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구나 아 아니 왜 왜 그걸 부셔 왜 아니 왜 그걸 부시는거야 올라가기도 힘든데 지금 그걸 왜 부시는거야 길이가 안닿는다고 그러는거야 지금 좋아 그러면은 아 아 이거 부메랑 아니냐 이거 어떻게 쓰는거냐 부메랑 쓰는법을 모르는데 부메랑 어떻게 써야되지 다 채워봐 아닌데 여긴 폭탄이 안터질거 같아요 부메랑 어떻게 씁니까 부메랑 써보고싶은데 아 그런가? 던지기로 하나? 무기 던지기? 아 그런가부다 그렇지 어 잠깐만 컴백 컴백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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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부메랑이잖아 아니 부메랑은 던지면 돌아와야지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부메랑? 무기가 뭐 떠오르는거 무기가 뭐 떠오르는거 볼까 무기가 뭐 떠오르는거 볼까 다른 이풀을 찾아보자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네 아 야씨 내 부메랑 잠깐만 돌을 부실 수 있는 이걸로도 부실 수 있나? 모르겠네 돌만 부실 수 있는걸로 아는데 큰일이네 마이 웨폰 내 무기 돌을 부쳤을 때가 제일 안정적인데 마음이 제일 안정적일 때가 가위 무기를 들고 있을 때인데 이게 왜 어째서 여기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다음은 어딨지? 다음 수로가 어딨지? 여긴 못돌아가는데 아직 여긴 못돌아가는데 아직 음 어디냐? 물 높이를 하나 더 높여야되는거 같은데 흑 흑 흑 뭐야 저쪽인가? 흑 음 이 뒤쪽일수도 있어 여기서 안보이니까 조종석이 있지 않냐구요? 아 배를 만들라고? 안보이는데 이쪽이 아닌가? 흐음 배를 만들기에 이 나무 바닥은 너무 약한데 또 잘못 휘두르다가 부개질 것 같은데 조종석 하나 있었던 거 아 세 개구나 제발 물에 잠깐만 잠깐만 물에 빠지는 줄 아 이거 붙여야지 아 그냥 타면 안 되지 이걸 왜 그냥 앞을 보고 있어 혹시라도 물에 빠트릴 수가 있어 나 이거 하나 쓰지 않았나? 이번에 로켓 하나 써볼까? 아니야 로켓은 조종이 안 돼 이럴 때 이런저런 거 만들어 보는 거지 아 이거 바로 시작을 안 돼 여보 물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나?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이래요 움직여 이거 근데 타면 바로 움직이던데 움직인다 근데 여기 돌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기다려봐 저기 들어가는 건가요? 저기 들어가야 되나요? 길이 여기 뿐인데 못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하지 길이야 만들면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들어가는 아 저기 있네 난 따로 마지막 길인 줄 알았네 저쪽에 길이 있었네 그냥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야지 저번처럼 길을 만들어서 이게 뭐지? 왜 왜 그렇게 눕는 거지? 아니 반대쪽 아니 잠깐만 방향 감각을 잃었어 야 잠깐만 아 위에를 좀 넓게 할 걸 그랬나? 일단 들어가지니까 가자 갈 순 있다 가운덴 아니더라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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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다 빠트네 어? 여기는 더 이상 가는 길이 아니고 이리 올래? 만들었으면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 짧은 거리라도 타겠다 야야야야야 올라가 올라가 여기는 저쪽이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쪽이 맞겠지 흑 흑 흑 흑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분명히 기어서는 절대 못 올라하는 어느 방향이지? 절대 기어서 못 갈텐데 어 당연히 안 될 테고 미끄러지지 않으려나? 맞네 못 올라가네 배를 이리로 갖고 왔어야 했네 내 배 제일 멀리 있어 하필 제일 멀리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너 배가 필요한 거 맞아? 이거 쓸데없이 자동차서 배 만들어서 신경만 쓰이네 스킬 뚫고 못 올라갈 거 같기도 하네 이런저런 시도 해보는 거지 가보자 배를 저기다 대서 땅을 가만있어봐 배가 저쪽으로 가니까 도전 될 거 같기도 하고 아 굿 되는 거 같은데? 어 굿 뭐 뭐야 아 오 팔 뭐야 건너편 건너편 저기를 깨야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위에 뚫고 올라가면 되나? 저기서 날아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조정이요 앞으로만 가 이 거지 같은 놈 조정이 안 돼 바퀴가 아니라서 앞으로 밖에 못 가 앞으로 밖에 못 가는 그림이야 쓸모없는 배 같으니라고 어떻게 배가 배가 아이고 어떻게 배가 직진만 할 수가 있어 한 바퀴를 돌아볼까? 아 아 아잇 정말 음 수도관을 하나 더 찾아야되는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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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이 거지 같은 거야 수영해야겠다 필요없어 필요없어 저기 하나 있었고 아 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기 이 이 아니고 이 길쭉 따라가면 아깐 저기였잖아 어디 숨어있는 데가 있나 저쪽에도 길이 있거든 아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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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보죠 근데 이쪽은 아까 그거 그냥 옆길인데 뭐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완전히 그냥 옆길인데 아 여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저게 뭐야? 박쥐? 저 박쥐 같은데 그냥 박쥐 같지 않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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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길이 있나 어 수로가 있네 으 으 으 으 여기저기 숨어있구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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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으 으 으 깜짝이야 아까 그 뒤쪽 길이 여기네 으 으 그러니 안오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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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나 너무 놀랬어 아 너무 놀래라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저기 근데 수영하고 수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스킬 못써요 안 있네 가운데 쓸 수 있네 수영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자 오케이 굿 어 깜짝이야 수영하고 있는 곳인 줄 알아 어 깜짝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이야 어 이제 이게 마지막이네 땡큐 아 아 으 으 큰일 났어 돌로 된 무기가 이제 없어 부실 수 있을만한게 필요한데 잠깐만 이제 어떻게 나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 다시 나가야 되나 올라가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기있네 어떻게 나가나 했네 어디로 나가는 길이지 아 이정도는 그냥 손으로 하면 안되나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길이 여기가 아니냐 몹쓸 배 같으니라고 쓸모없는 배 같으니라고 오 이거 뭐지 뭐가 있는거지 어 아냐아냐아냐 아우 야 이거 못가는데 이거 이거 때문에 가까이로 못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야 저거 어떻게 가냐 아니 한번만 더 쓰면 되겠다 굳이 굳이 시간 쏟지 말자 한번만 더 쓰면 될 것 같애 아우 공격 공격 그냥 쏘면 되잖아 아 근데 고개를 뒤로 제쳐버리네 공격이 안들어가지 화염 열매 써볼까 아까워서 안쓰는게 아니라 까먹어서 안쓰는거에요 아니 이거 소용이 없는데 아 죽었다 불타진 않네 불타진 않네 아니 또 뭐라 할까봐 아니 또 뭐라 할까봐 괜히 찔려서 불 나중에 쓰고 이건 불 은근히 쓸만하더라 뭐하는 데지 여기 아파트로 나가는 데인가 마요이 마요이 마요이가 여기 있었네 항상 먼저 놀리니까 항상 먼저 놀리니까 나는 또 놀릴까봐 마요이 마요이 줘가지고 또 새로운 거 받아야 되는데 요즘 먹방에 해파리 먹는 먹방에 먹방에 이렇게 생겼더라 해파리 유튜브 먹방 보면 해파리 먹방 있거든 해파리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해파리 냉채가 아니라 태국이나 그런 데서 해파리 이렇게 막 먹는 거야 생인지 생으로 먹는 건지는 잘 모르고 생으로 안 먹겠지 해파리인데 먹는 해파리 그걸 먹는데 소리가 아니 검색해봐요 식용 해파리 먹방 이런 거 쳐봐 하얀색 해파리 있어 하얀색 해파리 그걸 먹던데 되게 식감이 좋아 보이더라 조라의 대검 와 좋은 거 얻었다 좋아 무기 이런 거 받으면 이거 지금 물에 젖으면 강화 이거는 근데 그게 되나 스크랩 빌드가 되나 원래 되어 있는 건가 해볼까 중 bajo spreads 통 고기 준 들어올리 막 오 되네 와 96 와 제일 쎄다 96 미쳤다 진짜 개쎄다 물에 젖으면 강화면 여기서 싸워도 되겠네 여기서 날라가면 되나? 더 위에는 없지? 저기서 가야되나? 아 말린거에요? 못 올라갈거같아 저기 올라갈수 있는 공간이 있나? 못 올라갈거같은데 안되네 역시 뭔가 튀어나온 돌같은게 없어서 못 올라가 여기서 가보지 뭐 여기서도 갈수 있지 않을까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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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네? 어? 오케이 와 힘들었다 오 오우 온물이 떨어진다 오우 으웩 더러운 물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나왔네 오우 폭포야 하늘에서 쏟아졌어 오우 랭크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그대가 한거야 그랬구나 유적에서 의문의 장치를 움직였더니 폭포가 나타났다 응 그래 알겠어 조라족에게는 폭포 조라족에게 폭포는 길이나 다름없지 어 물의 가교는 이걸 말하는거였군 나도 그래서 다리라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생기는건가 이 폭포를 따라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어 랭크 역시 대단해 아 참 대단해 어 여자네 네 여자네 네 곁으로 오시지요 누가 날 부르는 거지 길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뿐이니까 링크 조라의 갑옷을 입으면 그대로 포포로 오를 수 있어 갑옷은 미파공원에 있는 요나에게 받도록 해 먼저 가버리네 등에 메고 가면 안 돼? 힘도 센 것 같구만 등에 들쳐 메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면 되잖아 그럼 원시적인 방법은 싫은가봐 아니면 날 업고 싶지 않다던가 남자의 손길은 거절할게 남자는 등에 태우고 싶지 않아 야숨에서는 저 친구 등에 업혀있었어요? 그러면은 저 친구는 원래 저 모습이었나요? 여기 보니까 야숨에 나온 애들은 성인이 되어있고 그러던데 쟤도 어린아이였나요? 쟤는 나이를 먹지 않나? 나이를 안 먹는 건가? 요나... 어딨어? 알겠다 아... 야숨 때도 크긴 똑같았구나 요나 갑옷을 주렴 아 링크씨 아 조라이 갑옷 아... 아 예... 마을에서 맡고 있었거든요 무슨 부품이 없나요? 고대 아로아나라는 물고기 비늘이 필요하답니다 오! 나 저거 있는데 있을텐데 최근에 굉장히 찾기 힘들어져서 지금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갑옷의 소재이기도 하니 대장간의 로스리씨가 뭔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수리를 위해선 갑옷을 맡고 있던 입장에선 면목 없지만 폭포를 거슬러 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 아 예 예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대 아로아나 아 이게 있으면 조라이 갑옷을 수리할 수 있어요 공방에서 금방 끝내고 올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냥 물고기 보이는대로 다 잡는 스타일이라 그냥 다 잡았지 오래 기다리셨죠? 신기해 보이는 건 다 주워가지고 소리 끝났어요 오 헤엄 스피드 업이래 자 받으세요 깔끔하게 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쏟아지는 진흙폭포로 오르기는 무리겠지만요 아 저거는 올라갈 수 없구나 으 알겠습니다 올라갈게요 알겠습니다 오 이거 색깔 예쁘다 오 아까 그 빛의 기둥 있는 쪽으로 가야 되던가 아 아 아 그 쪽에서도 떨어졌어 쓴 떨어졌으니까 아 저쪽이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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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답답하다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갔어 아 아 아 아 가자고 가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근데 되게 높다 아 저기까지 수영을 어떻게 하지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 있나 근데 이거 스태미나 없으면 또 떨어지는 거 아냐 아 대박 아니구나 오 야 막 알아서 올라가는데 오 와 와 수영 잘하는데 오 저게 뭐지 아 별로 소용이 없네 뭐지 저? 그냥 폭탄인가? 오 약간 아 아 아 이거 왠지 뭔 뭔지 알 거 같아 이거 막 이런데서 터뜨리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으악 오 오 따로 아이템 안 써도 되겠다 상등 병정 블레이드 야 여기 뭐야 야 여기 아이템 좋은 거 많이 주네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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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머니 나왔어 어? 여기는 뭐지? 몸이 가벼워 신기한 곳이지만 지금 지능 발생원을 조사하는 게 우선이야 흩어져서 찾아보자 링크 오케이 흩어져서 찾아보자 어 아니 뭔가 넌 움직이게 생겼는데 이거 뭐지 오오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엘리베이터네 오 뭐야 뭔가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겨서 왔더니 이게 엘리베이터였군 흠 자 다음 우와 근데 이거 좀 어렵겠다 잠깐만 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보자 어 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같이 같이 가지 않을래? 어 어 크기 큰일날 뻔했네 어 큰일날 뻔했데 어 큰일날 뻔했데 어 큰일날 뻔했데 기다리자 여기 근데 약간 중력을 거스르는 곳이네 점프가 생각보다 높이 되네 몸이 가볍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느려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답답하구만 너무 느린데 오 됐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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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 있나? 잠깐만 몬스터 있는데? 몬스터가 있고 뭘 지키고 있나? 아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 아니 아니고 위로 올라가자 올라가는게 맞아 아니야 좋은거 준다 아니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 나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 미안 이거 마법 지팡인데 아 그래 보석을 달아야 돼요? 그럼 보석 달면 되지 아까 오팔 얘기했었죠 어디 있을까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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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 제일 밑에 오팔 되게 많거든요 전기 물의 힘 불 얼음 사파이어? 얼음? 얼음이 나오려나? 전기? 전기도 재밌을거 같은데 전기 좋지 않을까? 전기가 많은거 쓰자 그냥 아니야 뭐 전기 한번 쓰지 뭐 이럴때 쓰는건지 호박 호박 호박은 뭔데? 아이 뭐야 그냥 반짝이는거잖아 뭐야 그냥 장식품이구만 잠깐 혹했잖아 작은걸로 먼저 써보자 나 원래 작은걸 좋아하기 때문에 써보자 오 오 오 야 공격 되게 멀리 나간다 야 근데 이거 맞추기가 어려운데? 오 야야야 잠깐만 야야야야 야야야야 흠 흠 흠 흠 흠 이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왔죠 예 아까 4개짜리 있지 않았냐 3개짜리 3개짜리 자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갑시다 쓸데없이 무슨 싸움이야 아니 이렇게도 보통 마법이면요 대각선도 공격해야 원거리 아닙니까 마법이 어떻게 일자로 밖에 안 날아가 말이 안되잖아 하 하 화살도 이렇게 포불선이 있는판에 어떻게 마법은 일자로 나가 흠 흠 이거 뭐야 이거 시스템 이상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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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잘 보고 흠 어디까지 올라가야되지 흠 흠 흠 흠 감전당할까봐 무서워 저 지지직 소리 무서운데 야 잠깐만 갖고 있었네 흠 어 무서워라 흠 지지직 소리 무섭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렇지 저기도 몬스터 있네 최대한 올라가자 흠 ег 흠 으아 Entertainment 여기 애들이랑 싸우면 피가 장난 아니군요 그냥 도망가는 게 젤이겠다 맞서 싸우지마 이제 방금 뼈 따고 부러졌어 야씨 이 무기이 거지같아 와! 야야야야 어 그래도 죽었네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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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친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아 뭐하는 짓이야 아 뭐하는 짓이야 아 뭐하는 짓이야 아 뭐하는 짓이야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좋은거였는데 이래서 무기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이래서 말이야 무기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돼 애착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기가 부서졌을때 마음이 아픈거라고 욕 어떻게 가야되지 이리로 가는건가? 욕 차라리 빨리 부서질 무기 좋은거 가지고 있어서 뭐합니까 좋은거 가지고 있어서 뭐해 이렇게 빨리 부서질것을 욕 잘 부서지는거 들고 몇개씩 몬스터 하나 죽이면은 걔 죽인걸로 때리고 그렇게 하는거지 뭐 어 저기 사당있다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닥터 야 씨 여긴 중룡 야 중룡을 거스르는 곳이라 무서워죽겠네 헥 세계반인데 나도 배고프다 쟤가 먹는거 보니까 나도 배고프네 또 이상한 짓 하면 안돼 자 자 점프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여기로 가는거 맞나? 이쪽이 맞으려나? 진흙은 못올라간다 했는데 음 저쪽 물로 가야되는거구나 아 이쪽 물로가자 그렇지 저쪽 물로가서 점프하고 이쪽 물로가서 점프하고 아 됐다 겁내지 말아요 이.. 이고쇼음 이고쇼음 됐어 설마 또 맨몸 싸움 이런거 아니겠지? 제발 맨몸은 아니어라 제발 제발 다른거 제발 다른거 맨몸으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다른거 다른거 주세요 제발 다른거 아 아니다 아니다 부유하는 물 부유하는 물 부왔어 업 오오 상자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걸로 잡아라 이거지? 이걸로 잡아라 이거지? 오오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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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터졌다 오펜 조나오 에너지 자 보자 위에서 떨어지는 거랑 옆에서 오는 거랑 이거 순서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위에서 떨어지는 걸 맞춰서 어떻게 가지 저기까지 일단 뛰어들어봐 잠깐만 저기로 올라가야 하는데 뭔지 알겠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물 안에 있으면 능력을 쓸 수가 없잖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아 거꾸로 거꾸로 알았다 알았다 이거 쓰는 거구나 아에에 누누누누 그렇지 그렇지 acceleration 능력은 이걸 써야지 탄짜 워어어 되구 mü 은 2016 defense 어떻게 알았을까? 뭔가 길막하나? 위로 올라가나? 이것저것 해봐야지 오! 통과했네 통과하는 거였구만 보자, 잠깐만 이거의 용도가 뭘까? 이거의 용도를 알아야 내가 올라타는 거를 말하는 건가? 근데 탄다고 해도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 타긴 타는데 타는 거까지는 맞다고 칩시다 위에를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문젠데 보자 발견, 이제 발견했다 그래, 내 예상은 분명히... 아, 잠깐만 이게 뭐 대각선으로 안 올라가지 않나? 올라가나? 저거였네 아, 그래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 굿군 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얍 어 어 뭐지? 왜 안타지죠? 왜 안타지죠? 자,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려 왜 안타지는 거지? 점프! 아, 저 헉 헉 어후 아니, 내가 탈거라고 이 자식! 왜 날 무시하는 거야? 날 태워줘 그렇지 점프점프 날 태워줘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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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굿 아 몇번이고 날 무시하던데 됐다 드디어 됐다 좋았어 지금 몇개지? 기도하러 가야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제 기도 하나 할 수 있다 하트를 하나 채우면 되겠네 물방울마저도 날 무시해? 물방울마저도 날 무시한다고? 자 올라왔어요 오 뭐지 이거? 여기저기에 있는데? 활용하라고 둔거 같은데 잠깐만 아까 거기 위쪽이잖아 이거 좀 뽑아볼까? 아니야 근데 저건 나중에 뽑고 어 목표가 정확히 어딜 가야되는거야? 저기 가야되는거겠지? 저기? 뭔가 저기 같은데? 가챠? 어? 이거 뭐지? 오 오 오 오 오 재밌어보이는군 좋았어 오 나 무서워 왠지 나 빼고 쟤만 날아갈거 같아서 무서운데? 아니겠지? 나도 날아가는거 맞겠지? 오 오 그러네 나 오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나 빼고 날아갈 뻔 약간 놀이기구 타기 전에 마음가짐 이상한 이상한 무슨 장수하늘소 같이 생긴 녀석이 저를 지키고 있는데 뭐가 지킨 기린이 날 감시하고 있어 너 하나 뿐이냐? 세상에 8 4 오랜만에 써볼까?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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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 수가 오 오지 마세요 출리 싸워줘 출리 싸워줘 툴리 싸워줘 그렇지 잘한다 툴리는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그렇지 툴리 잘한다 지금이야 나이스 나이스 툴리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이거지 이게 바로 팀워크지 대검 좋아 좋아 뼈다귀는 쎄긴 쎈데 금방 부서지는 것 같아 조아봤자 수용이 없어 아 이거 스크래빌드 못하지 참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반짝이는 창은 뭐지 여기 무기 많네 어이씨 무서워 야 가까운 물줄기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왠지 가다가 끝자락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니 나 안 떨어지겠다 그 다음 위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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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일단 올라가 야 잠깐만 길을 모르겠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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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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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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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라 튤린 가라 튤린 가라 야 활 쏜 애가 두 명인가 모르겠지 두 명 두 명 먼저 죽여 아 돌 던지지마 이녀석 아 돌 정도는 뭐 아 아 던지지 말라니까 아 나 지금 조준좀하게 됐고 아 너 이 자식 너도 맞아라 맞아라 됐다 됐다 나이스 돌이 어딨다고 자꾸 돌을 던지는 거야 여기 쓸만한 돌은 하나도 없는데 몸에서 돌이 계속 나오네 아 요옷 좋아 흑 오오 점프가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무기 많이 늘어나서 좋다 아 무기 찼어 야 잠깐만 야 이런거 버려 이런거 금방 없어질 무기들이야 미련을 쉽게 버려야 돼 저런거 다 요옷 그 다음 어디지 팍 으음 그 다음 어디지 흠흠 저쪽인 것 같은데 무기는 의외로 자린고비하지 않는다고 앗 앗 내 목숨 줄인데 아껴서 뭐해 뭐 날 지킬 만한 무기가 있어야지 아껴서 뭐합니까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오우씨 큰일날 край 대박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는 왜 왜 물방울이 여기서 나오지? 아 아까처럼 올라가는 거다 오케이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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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싶은 생각 없는데 비켜봐 비켜봐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하나로는 안올라갈 거 같은데 하나로는 절대 안올라갈 거 같은데 세 개가 있는 거 보면 높이 조절에 있어서요 하나는 안 될 거 같아요 세 개 짜리로 만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좋았어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높은 거 같으니까 야 잠깐만 밑에서 해야 되겠다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밀고 가지마 밀고 가지 말아줄래 뭐지 약간 삐뚤어져서 불편해 저기서 가면 되는 건데 아 삐뚤어져서 좀 불편한데 아 막 이상한 데로 날아가잖아 됐다 좋았어 으응응 부유석 부유석 부유석도 있는데 잠깐만 위치 한 번만 보고 여기로 날아가는 건데요 아 맞네 저기 누가 있네 시드 아 저 개씹한 자식 혼자 갈 거면 같이 좀 가지 각자 조사하는 거긴 한데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혼자서 같이 좀 가지 나 혼자 나 혼자 이렇게 보자 뭐 많이 있네 레일도 있고 일단 레일을 달고 그 그래 맞아 튤리도 혼자 안 갔어 사실 튤리는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 아닐까 흡 흡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다가 제대로 붙여 제대로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고 이것도 와 저거 저기있는거 다 붙이면은 응? 왜 뭘 못봐 제대로 됐나? 얘는 수레 얘가 비 이건 어디다 쓰는거지? 이거를 어디다 쓰는걸까 난 이것만 있어도 될거같은데 이건 왜있는거지? 혹시 모를 착륙장치를 만들어 놓은건가? 흑 자 가자 가자 잠깐만 배터리 나 왜 내렸어? 돌아와 돌아와 컴백 컴백 플리즈 컴백 컴백 그렇지 플리즈 컴백 흑 내가 잠깐 착각했어 내가 잠깐 착각했어 내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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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뭔가를 착각했어 다시 날아서 어 어 됐다 뭐야 나야 나 역시 이곳은 신기한 곳이야 몸이 가벼워 몸이 가벼워진 덕분에 폭포로 오를 때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뛰어올라 버렸어 한 번에 올라온거야? 여긴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까 신중하게 가야겠지 링크 지금부터는 조심해서 나아가자 한 번에 올라온거구나 어 가자 혹시 모르니까 무기는 바꿀게 자 시드 가라 너가 나보다 센거 같으니까 가라 공격해 제일 센 무기는 보스랑 싸울때 쓰고 싶으니까 화살도 많으니까 어우 폭탄 잠깐만 오 언니 이게 한방콧이야? 아니 아니 어떻게 한방에 죽을 수가 있지? 역시 역시 가라 가라 옆에 친구들도 많은데 왜 왜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거야 괜찮아요 뭐 이거 뺏어오면 되지 흑 야 야 야 저 녀석 무기 뺏어 무기 뺏어 저 녀석 못 싸우게 저 녀석 못 싸우게 저 조합 못하게 돼 저거 뺏어와 저거 뺏어와 다 뺏어와 저거 없으면 못 싸우겠지 됐어 됐어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지 이상하게 생긴 무기인데 이상하게 생긴 무기인데 이걸 버리고 이거 들어 좋았어 검 없으면은 전혀 싸울 수 없어 이거 스크랩 빌드 안되잖아 애초에 스크랩 빌드 안되는 무기잖아요 이거 되나? 안되지 않아요? 어? 됐던가? 안되지 않나? 여기 지금 많이 있는 뼥딱으로 어딨어 그치 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나니움 자체가 아닌가? 다 오? 오 되네? 오 이거 되네? 오 되네 되네 어 너무 허접한데 아씨 너무 허접한데 싸워 싸워 미친 공격력.. 파란방이 저렇게 된다고? 야 여기 보스랑 싸울 수 있을까 내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나 여기 보스랑 싸울 자신이 없어졌는데요 다이져브카가 아니라 싸우라고! 공격해 공격해 야 보스 보다 센 거 같아 얘 어떡하냐 맞냐고 이거 아니 쟤 검 가지고 있잖아 야 이 자식 검 없는 척 하던데 폭탄을 일단 하나 던져봐 아! 아! 가까이 오니까 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니까 저거 붙이면 안돼 내가 버린 무기를 붙이다니 비겁한 자식 올라와 야 저거 뭐냐 저거 무빙 뭐냐 저거 저것 봐라 미안해 내가 저 녀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건거 같애 됐다 야 되게 센데 좋아 처치했어 앞으로 나가자 너 너무 약한거 아니냐 야 이거 데미지가 어느정도냐 버리자 그냥 됐어 저건 안주어도 돼 친구 영혼을 더 부르라고요 아 맞다 루즈도 있는데 아 근데 좀 너무 많으면은 잘못 눌러가지고 너무 많으면 자꾸 잘못 누르니까 보아하니 진흙 폭포수는 전부 이 위에 있는 유족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그렇다는건 진흙에 발생원이 있는 곳 준비됐어? 좋아 가자 이끄죠 오 다리는 안 움직이고 손만 움직이네 점프 물의 심장 아 설마 컨트롤 게임 아니겠지 어 아니네 저 진흙 뽑아내는 녀석 보니까 컨트롤은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문을 열고 이런게 없네 밑에 돌 깨는걸로 끝나는건가 있네 저 진흙 흘러나오는거 보니까 뻔히 있네 이렇게 웅장할 수가 이런 건축물이 마을 상공에 있다니 링크 저것이야말로 진흙 발생원이 틀림없어 저걸 어떻게든 처리해야하는데 응? 저 물을 그렇지 아 저 다섯개의 물 트는거구나 저기 보여? 역시 뭔가 있을줄 알았어 저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오케이 저 물을 써먹을 수 있.. 아 오케이 잠깐만 아 일단 이 앞에는 아직 못가는거지 아 할수있네 자 지도를 보여줘 그래도 이거 끝내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easiest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Tá 나온다 안.. 아안되는건가 물을 물을 더 채워야돼 또 그 소리 내게 수전을 열어라 저거 4개를 더 채우면 돼 층수를 봅시다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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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오른쪽 위에 있는 거고 하나만 지하네 지하를 어떻게 가나 지하는 뭔가 통하는 길이 따로 있어 보이는데 일단 1층 싹 돌고 지하 가자 오른쪽으로 가려면 여기를 여기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거지 너를 아니 잠깐만요 요거를 그냥 뛰고 올라가면 되는 건가 무서우니까 아 시드 빨리 와 그래 자 잠깐만 하나 둘 셋 자 무시를 하고 어떻게 가느냐 점프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나 아 공 저 공 뭐야 몬스터를 피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그로를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와라 친구들 나의 몸빵이 되어줘 자 나 대신에 싸워줘 제발 잠깐만 나 확인 좀 잠깐만 이거 공을 자 싸워봐 얘들아 싸워봐 나 위에 위에 한 번만 올라가보래 아니 잠깐만요 뭐 좀 확인해볼려고 아 시드가 싸우고 있잖아 괜찮아요 잠깐만 확인을 좀 어 확인을 좀 확인을 좀 확인을 좀 자 공을 이 공을 어디다 어디다 쓰는 걸까 그래 차라리 핫터에서 저 공이 어디 쓰이는 거지 그냥 있는 건가 아 저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복잡하네 얘네들 잡아야 되네 한 마리는 잡았으니까 한 마리는 어찌저찌 잡았거든요 야 이쪽으로 오면 안되냐 야 덩치 큰 녀석이래 와봐 야 와봐 윤돌 아 어그로는 한 명이면 충분한데 하나면 충분한데 하나면 충분한데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어 잘 싸운다 오 좋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우네 이런 걸 버려야지 강력한으로 가져가야지 오 좋아 무기 음 자 이거를 자 이거를 자 이거를 자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 자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 아 아 여기 물이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 조나니움 소재를 스크랩일 때 해달라고 이거 광석 말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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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 달라지나? 뭐가 뭐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교? 그 쟤네 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아 아 이거 이거? 25 155 삭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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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창 창 이거 이거 하자 아 좋았어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 대검은 잘 안 쓰긴 하는데 하면 좋으니까 아냐 좋은 거 해 아 좋은 거 써 그냥 좋은 거 써 그냥 좋은 거 써 그냥 아 뭐 무기 이거 썩혀서 뭐해 그래 썩혀서 뭐하냐 됐어 저거를 여기다가 가져오기엔 너무 먼데? 거리가 되나? 안되지 뒤에 물방울 나오는데 있다고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있어요? 뭐야? 옆에 뭔가 있다고? 물방울 나오는 곳이 있었어? 물 나오는 곳은 물이 나오는 곳은 있네 저거 물도 내려보내야 되나? 저기 점프해서 가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저기도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저기도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아니지 여기도 뭔가 필요할 거 같아 여기 왼쪽에 공 왼쪽에? 뭐 바닥에 있나?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여깄네 여깄네 굳이 굳이 활까지 쓸 필요는 없 그냥 쏴 그냥 됐다 그러면은 공을 공을 여기다 이렇게 두면 되나? 공을 붙여 공을 붙여 자 다시 다시 공을 붙여 공을 붙여 공을 붙여 그 다음에 내가 타면 돼 가자 가자 오 야 오 야 잠깐만 난 같이 들어가봐 야 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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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어디야? 아 저 이거? 내가 먼저 타? 먼저 넘어가면 얘는 어떻게 올려요? 먼저 넘어가면 같이 타야되는거 아냐? 같이 타야되는거 같은데? 오 얘도 공중에 뜨는구나 안 붙여도 되는구나 오! 야 큰일났다 야 잠깐만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냐아냐 야 점프 왜 점프 야 야 어디갔어 공 공 어디갔어? 공 넘어왔어? 공 어디갔어? 아 여깄네? 공을 공을 물에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또 이게 또 문제네 아 참 이걸 쓰는거 같은데 네 비.. 비켜봐 비.. 비켜봐 내가 누르고 있어야지 내가 누르고 있어야지 내가 누르고 있어야지 이거를 이거랑 붙이면 됐다 됐어 아 아 이거 때리는데 왜 에너지가 에너지도 필요하네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엇 열렸잖아 그럼 된건가? 다시 돌아가면 되나? 다른데? 아닌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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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거구나 위엔가? 아닌가? 위엔가? 야 잠깐만 어디야? 위로 올라가야되는구나 물을 빼야되는건가? 위에 뭐있나? 아닌데 밑에가 맞는데 완전 밑인데 물을 빼야되는데 잠수를 못하는데 어 뭐야 문 잠겼어 뭐야 뭐야 아 참 곤란하게 흑 아 이거를 어 잠깐 너 나와봐 이런식으로 두면 저는 안들어가게 해놨잖아 이 꼼수 못부리게 해놨어 이 꼼수 못부리게 해놨어 수문을 위로 당겨달라니? 수문이 어딨어 아니 저거 문 열어야 되잖아 이게 들어 이게 들어 들어가야 열리니까 차라리 부채 아 그럴까 아 맞네 나 왜 공부터 움직일 생각했지? 바보 맞네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이런 바보같은 이런 바보같은 이런 바보같은 칠 자 й 고정을 고정이 안되는데 제 때문에 그 부분에 떠오르는.. 아닌데? 고정되는데 원래?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쟤가 꺼졌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배터리 표시가 딱 떠온 거고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어 다시 올라가 뭐야 뭐야 이 자식들이 뭘 들어봐? 옆에 작동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 바퀴부터 돌아보자 다 똑같이 생겨난다 하얀색 밸브가 있다고? 나만 안 보여? 물 뒤? 물 뒤 밸브가 있어 공을 움직인 곳에서 공을 움직인 곳에서 아아 아아 능력을 써서 안쪽에 아 보라고? 아 아 여기서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도 거리가 되나? 아 야 올라와 공 넣는 거 앞에 들어가면 빠진다고? 아 공을 일자로 붙여야지 안 되겠어요 불편해서 안 되겠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대충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 아 어우 이리야 마음이 좀 편하지 그니까 바로 옆에가 뭐 뭔 말하는 거야 뭐가 어디 타는 거지? 아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어 어 아 아 아 이러면 또 물이 차오르네 아 이거구나 나는 이 난 이렇게 생긴 손잡이인 줄 알았어 고정을 해야 된다고요? 아 아 이것도 아 뭔지 알겠다 왜 여러 개 있나 했네 야 뭐야 부위석 거리 안가? 좋아갖고 공을 저렇게 붙일 아 아 여러분 부위석 넘치고 넘치도 않습니까 저걸 쓰든 이걸 쓰든 아이 아이 뭐 좀 쓰면 되지 아이 저거 어차피 분리시킬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야 잠깐만 일단 붙여놔 아 왜 안 붙어 됐다 됐다 노란색 표현이 잘 안 보이냐고요 어 네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이 여러분들은 잘 보일 수 있는데 저 말했잖아요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은 좀 약간 눈이 부셔요 제가 좀 눈이 부신 편이라 잘 안 보여 화면은 어두울 수 있는데 이걸 돌려? 아 아 이걸 내가 돌리는 거 아니면 기계로 돌리는 거야? 능력으로 돌리는 건가? 아 아 어지러워 물로 돌리는 거라고요? 같은 걸로 돌리는 거라고? 무슨 말이지? 물로 돌리라는 게 뭔 말이야? 물레방 하니까 물로 돌리는 거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기다려 생각 좀 하게 물로 돌리라고요? 아 아 이 친구 이 친구 능력으로 아 아 답답하면 다른 분 하는 거 보던가 나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답답하면 다른 사람 거 보던가 나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고 있는데 답답하면 어떡해 답답하니 볼 만하다고요? 능력이 새로 생기면 아시잖아요 저 능력 새로 생기면 그 익숙해지는 데 오래 걸려서 여길 가고 위하나? 난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얜 갑자기 얘들이 많아져서 뭔가 왜 이렇게 렉 걸리냐? 뒤에도 있었잖아 야 이거 더 만들어 올걸 그랬구나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는데 아 여기 벨astre 많구나 그것도 안 보고왔는데 에어 전기? 기왕 쓴거 전기 써볼까? 빠지! 역시 젤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젤새 아 이정도면은 마법봉이 별로 쓸모가 없는데 마법사 무기가 별로 쓸모없는 무기인데? 병정했지 그런거 필요없어 가자 음 아 일단 쟤 죽이고 아니 샵 그렇지 올라가면 되겠지 얘는 어디다 쓰는거지 그냥 쓸모없나 아직 자 가자 아까 스크랩에도 하긴 했는데요 영 쓸모가 없어서 한번 써볼까 다시 아까 전기 처음 써보는건데 아 야야야야 잘못 썼어 이거 좀 하고 써야되는데 야 에너지 찼다 가나? 가나? 야 아니 이건 또 왜 정면으로 안가? 아니 미친 조준을 했는데도 왜 열 아 야 아 잠깐 잠깐 야 너네들이 싸워봐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까 내가 들고 있던 거 저기있다 마법을 저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씨 늦었네? 어어! 휘파람 왜 부는 거야? 가서 때려! 됐어 좋았어 문 열어 아 이거 저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그냥 없앨까? 이거 불쏘시개 아 나중에 불 피울 때 개꿀인데 이거 이거 불 피울 때 꿀이란 말이야 아 이걸 버리면 되겠네 이게 있었구나 이거를 또 스크래 빌드를 합시다 이 정도면 많이 성장했다 고이고이 아껴두다가 이제서야 팍팍 쓰고 있네 아끼다 똥대는 거 이제서야 막 쓰네 좋았어 이거 먼저 써 어떻게 올라갔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쪽 먼저 올라가자 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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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무서워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데요 아유 잠깐만요 절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오오우 잠시만 올라타주세요 아핳 죽는다 야 나 죽는다 다시 저기 갈까 가자 다시 올라가자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 이거 점프가 익숙하지가 않아 여기 익숙하지 않아 점프가 어흐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 지금 너 비웃었지 방금 너 비웃었지 배 돌리게만 안터지잖아 웃지마 웃지마 왜 이렇게 느려 여기는 일단 쭉 둘러보자 우와 저건 뭐야 저 뱅글뱅글 돌아가는거 뭐냐 저거 신기한데 여기는 물을 채워야되네 이런거는 물을 물을 채우는게 아니 그걸로 물이 차는건 아니잖아 그치 이건 물을 채울 수 있는게 아닌데 터진다고 물이 채워지는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아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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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사당에서 했던거 맞지 사당에서 했던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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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기 맞네 전기 어 잠깐만 이거 물방울로 여기 전기가 통하는걸까 어떤 물체만 다면 됐다 이리와 아 아 너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아 좋아 아까꺼보다는 쉬웠어 급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느리면 여러분들이 자꾸 비웃으니까 제때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비웃으니까 이 다음은 어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구나 비웃을 시간을 달라고? 내 맘이야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높이 올라가나 보고 언제 나와 나와라 오오오오 오오오 아니야 에이라이 젠장 다시 기다려야 되잖아 이거 터트리기 같은 거 아니야? 안 되네 에이씨 기다려야 돼 너무 급해 엑스를 눌러버렸어 왜 이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저쪽에서 아! 저쪽에서 걸어도 되는구나 점프해도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가자 저게 또 확실하겠네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왜 넘어갈 생각을 했을까 저게 오오오 빨간 추추젤리가 있는 이유가 있나 아 몬스터 하나 둘 나랑 대결하자 나랑 대결하자 이거야 오오오 오 쟤네들 수영을 못하는구나 아 수영을 못하는구나 그것도 방법이네 저 녀석들도 잡아야겠지 오 뭐야 오 오 쟤 어디가? 쟤 어디가? 쟤 어디가? 쟤.. 쟤 왜 저기있어? 쟤 왜 저기있어? 쟤 왜 저기있어? 쟤 왜 저기있어? 물에 빠졌다 너 너 왜 혼자 저기가 있는거야? 난 너에게 가라는 말도 안했는데 사람은 필요없고 보자 어 저 뱅글뱅글 도는건 뭐야?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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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도 있네? 아무튼 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지? 아이 뭐야 지금... 잠깐만요 저게 올라... 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저걸 활로 어떻게 했어? 활! 저렇게 돌아가는데 활... 타이밍 맞출 수 있을까? 나 못 맞출 것 같아서 아... 그 느리게 하는 거... 나 그거 거의 안 써봤는데 잠깐만 어떻게 써더라고 이거 윽!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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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어떻게 쓰지? 나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어떻게 쓰더라? 어 나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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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뭐든 다 야매로... 핫! 핫! 남들 다 제대로 할 때 핫! 핫! 여우 여기서 올라가면 되나? 내가 높이를 조절하는 게 나으려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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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앉지 마! 야!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아니 아니 아 아이오! 핫! 그래? 핫! 이렇게 올리면 되지 핫! 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아 근데 끄고 다시 키면은 내꺼 에너지 쓰는 거고 잠깐만 원래 떠있는 거를 사용하면 내꺼 에너지가 안 나는 건가? 여기 있는 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왜 떨어지고 날려 더 높아야 되나? 올라가니까 내꺼 쓰는데? 잠깐만 어떻게 썼더라 어 아니야 어떻게 썼나? 하나 더 쓰라고? 어 근데 배터리가 잠깐만 이러면은 두개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점프 아살이야 앞으로 갈 수 있다? 나 이것도 못할 것 같아 점프에서 화살이라고? 됐다 아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잘 안 쓰다 보니 됐다 고마워요 점프 화살이었구나 앞을 보고 있는 거지? 진짜 첫번째가 난 제일 어려웠다 첫번째 했던 맵이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 문제 푸는 거 이제 지하는 어떻게 가지? 밑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어딘가 있으려나 지하로 내려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하 1층이에요 저쪽으로 가는 거면 문이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물방울을 사용할 때가 온 건가? 적을 타고 어디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옆으로 쭉 돌아보자 여기서 문이 뭔가 보이지 않을까? 그냥 내려가야 되나? 문이 이쪽에는 없는 건가? 그니까 그 바람신전처럼 왠지 벽 어딘가에 구멍이 있을 것 같아서 저건가? 저 수로 구멍인가? 아니 저거 구멍인가? 구멍이 아닌 건가? 아닌 것 같아 구멍이 아니야 일단 내려가볼까? 오 아니야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 일단 내려오는데 이쪽은 없어 보이는데 저 녀석부터 잡아 어디로 전혀 끌려있을 때 어디로 전혀 끌려있을 때 죽였어 죽였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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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을 돌아볼까요? 저쪽을 돌아볼까요? 이쪽을 한번 돌아볼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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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에 한번 내려가볼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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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발견 발견 상자 발견 오 상자 발견 과연 뭐가 들었을까 상자 발견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네 여기 들리고 올라가라는 건가? 저 밑에 진흙탕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으려 지하로 들어가는 길이 어딜까 보이려나? 여기서 어디지? 뭐 보이는 게 없는데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시간을 보내겠군요. 저쪽이 길인가? 여기 올라오는 길 아니었나? 여기 혹시 들어가는 데가 있나? 오오오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물 장치를 저 물방울을 일로 가져야 되나? 물방울이 불을 끌 수가 있나? 아 이걸로 얘로 끌까?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아! 방어막이니까 얘 기술 쓰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도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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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막이니까 자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왓씨 저 갓이 뭐야 저거 돌아오는 길도 만들어놔야 하는데 안 쓰고도 가져올 수 있으려나? 그래도 있는 게 안전하겠지? 흡수 흡수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일단 가져가서 어 저 위에도 하나 있는데 저건 뭐지? 저걸 쓰면 되나? 요? 이거를 아이고 이거를 들고 이걸 줘 가운데에 붙어주면 참 고맙겠는데 저거는 어떻게 너 잠깐 이리와 얘는 가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이씨 이거 좋은 거 같으면서도 안 좋은 거 같아 배터리를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극한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 즐길 거 즐기면서 하겠지만 난 지금 굉장히 극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이거 위에 맞다 안 켰지 아 키고 해야지 아 바보 아 깜짝 놀래라 이제 키고 올려야지 깜짝 놀랬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올라갈 수 있는지 안 되네 그러면 아 이거 뭐야 이걸 일단 꺼봐 공을 공은 굳이 공은 굳이 안 해도 돼 저거 가서 들어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굳이 연결시킬 필요 없잖아 이게 제일 위에인가 아 맞다 자꾸 키고 하라고 이 멍청아 자꾸 쳐맞잖아 아 아 내 진짜 아 키고 하라니 어이가 없어 머리가 안 닿네 공은 굳이 뭐 택 앗 살짝 살짝 거치게 쓰면 되지 않을까 아 아 캐스트를 풀어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찔렸어 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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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보라고 이 멍청아 아이씨 앞으로 더 가면 떨어지는데? 됐다 저거를 끌어오고 싶어서 거리가 안 닿네 아이씨 정말 거리가 안 닿아서 오잉? 오잉? 네? 왜 안 되지? 네? 네? 이거 뭐야 왜 안 되지? 오잉?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아! 왜 안 되지? 뭐야 왜 아예 능력이 안 써져? 아 이제 써지네 뭐야 내가 분명히 올려놓은 거리인데 왜 거리가 안 닿지? 이거 저쪽 건너가서 쓰자 지금은 굳이 올라... 아! 킥! 킥! 또 또 또 또 또 또 또 한 대 쳐맞으려고 또 한 대 맞으려고 hell 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았 Wong Selbst 딱 여기서는 거리가 달라나 저쪽이 더 가까워 보였는데 아 올라가 야야야야야 올라가라니까 어 떨어지게 생겼는데 기다려봐 다시 배치하자 그러네 아 떨어트리자고 그냥 아 맞네 떨어트려야 되는구나 부유석을 지금 한 세 번째 쓰나 아 떨어졌어 아예 떨어졌는데 거리가 되나 그러네 활로 쓰면 됐었네 바보같이 아 아 아 내가 봐도 다시 보기 내 다시 보기 오면 내가 답답해 뒤질 것 같아 다 풀고 나니까 이걸 지금 내가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어디있냐 어디있냐 얍 자 그래서 아 이거요 잠깐만 이거 또 써야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없었지 어디있어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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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밖에 있니 어 밖에 있었구나 아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아 아 나한테 능력 써주고 같이 들어온 거 아니었구나 아 같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아니었다며 자 우리 힘을 합해보자 좋았어 앞을 보고 됐다 와 됐다 드디어 올해도 걸렸다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descent 아 다시 이제 넘어 따뜻한 엑 아 eth 아 아 혹시 그냥 올라갈 수 없나? 그러게요. 보스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나? 활 있니? 그래. 머리 공부. 활 하나 더 있나? 무기가 안 없어졌네, 근데. 가자. 기도 먼저 하고 올 걸 그랬나? 재밌게 보고 있으면 다행이네요. 제가 답답해요. 제가. 하고 있는 내가 답답해요. 저 안에서 뭐가 나올까? 질퍽이? 나왔나, 질퍽이? 뒤에, 뒤에. 뒤에. 질퍽이, 질퍽이. 나온다. 나온다. 어? 아니네? 뭐였나? 이 자 deixar. 바쿠트. 기생충이야? 어휴, 징그러워. eredE지야 커지겠지? well, you have to save this. 상어 네? 뭐 어떻게 scorIA야 되는건가? 물을 쑤는거 같은데 물을 써다며書? 아까 그 몬스터가 싸우면서 싸우면 되겠다 아이고 아씨 공경을 눌러야되는데 난 또 다 쓰면서 언제 끝나 아 역시 이리 안와? 이리 안와? 아 무기를 바꿔! 무기 바꿔! 제일 센 거 어딨어? 이게 제일 세던가? 아이씨 한 번에 부사지는 무기는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한 방이라도 세면 멀었다 제일 센 거 이건가? 아니 지금 거리도 멀어 아 아 아니 이걸 개미지 미쳤어 못 맞추면 맞출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네 데미지가 돌았네 돌았어 일어나 일어나 엉 에니 욕 아 아 아 아 네 단체로 다 싸우게 하는게 맞는 듯 싶다 너도 공격이 되냐? 아우 공격 안들어가네 아우 역시 저 진흙에서 꺼내지 않았네 와 씨 근데 미쳤는데 데미지가? 15개는 좀 아까운데 한 번만 더 맞으면 뒤지겠는데? 으아아아 깨진다 아니 이건 와 야 저건 어떻게 뒤로 가야되나? 뒤로 가야되나? 진짜 아까워할 때가 아닌데? 살려면 진흙을 먼저 먹는 거 다 먹어야겠는데 몇 개 올라가냐? 4개? 음식이 음식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 몰랐어 데미지가 이렇게 센지 몰랐네 아니 도대체 이거 내가 봤을 때는요 대륙이 이게 막 대륙 순서가 없다 보니까 대륙 순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에 하는 대륙이 제일 세게 만든 거 같은데? 이정도면? 그렇지 않을까? 난이도로 이렇게 조절했는거 같은데? 난이도로 이렇게 조절했는거 같은데? 난이도로 이렇게 조절했는거 같은데? 아 타이밍 아우 타이밍 아 씨 어우 망했다 12개짜리 쓰는 거 너무 아깝지만 일단 써 그 옆에 그랍다가 히토덤이 모다는 것 살려줘 어쨌든 깨면 되니까 좀면 되는거야 어색 아 으흡 으 으 엘들아 때려 엘들아 때려 그렇지 뭐야 2페이지다 아유씨 이만큼 썼는데 아유씨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바닥에 지는 게 없는 게 이상했어 아유씨 거리가 안 닿네 망했다 망했다 먹어야 하나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자 아까워도 먹자 과일? 과일 먹어 넘쳐 흘러 과일 넘쳐 흘러 먹어 먹어 과일 넘쳐 흘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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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속지 꽁는 게 들어가 있어 시드 이리 와 시드 이리 오라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나머지 애들은 쓸모가 없어서 그쵸 그쵸 진흥점 아 어 야야 얘들아 좀 공격 에어우 receipt 아 아 예 일일이 다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점프에서 피해지는건가? 점프에서 피해지는건가? 마지막인데 이거? 일단 먹어봐 이제 알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거리 매한다! 아까랑 거리가 다르네 진흙을 정리해야 뭘 하려는가? 진흙을 정리해야 뭘 하려는가? 아하, 오케이 마신 gewesen 와아 나 진짜 여기 미친다 아! 어딨어? 어딨냐고 해? 야아 야 이거 소화전이라도 바닥에 설치해 놓고 해야 되겠는데 때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렉걸리지? 왜 이렇게 렉걸리지? 어딨어? 와 야 잠깐만 이거 일일이 다 없앤다 쳐도 자꾸 저렇게 뱉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렉걸리지? 아니 계속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진흙을 없애도 저렇게 만드는게 제가 수용하면서 만드는게 어떻게 렉걸리지 안되겠다 너희 들어가라 필요가 없다 끝까지 아우 망했다 망했다 일어나 일어나 오 이게 안다? 뭐라 점프하고 화살에 물멸이 났지 아 맞추지를 못할 것 같아서 어디있어 아이씨 저새끼 저새끼 저거 어딨어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잡아야 돼? 아 점프하고 천천히 맞춰라 아 아 아 아 점프를 너무 늦게 뛰었다 으아아아아아 아 아 점프를 전부 줘져 줘졌어 줘졌어 나 망했 paso 이게 전부야 이제 이것이 전부요 예 한 대 맞으면 죽는거같아 여기서 가탭 시작 여지 어머 savior 이렇게 높은데서 뛰어내려야 되지 않나? 아니 잠깐만 그냥 일반 점프에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망했다 망했다 어 어딨다 어우 어지러워 어딨어 너 필요 없어 어딨어 아 거기서 응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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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걸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아! 거리가 가까워졌니 아니 이게 왜 거리가 가까워져 앞으로 안 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물로 해야 되나? 불은 안 통하나? 물이 훨씬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라나? 밤이라서 그게 소리도 못 지르겠고 답답하네 그치 가자 됐어 오늘 첫판에 성공할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음식 잠깐만 음식이 없을텐데 음식은 그대로네 아 죽고 다시 하고 싶다 타이빙 잘 못 아이씨 삼계선 꽤 완료되나? 한참 아씨 무게 부셔진거 봐 아 섰을때 써야되겠다 아 의해서도 요런 말 좋아 으 으 하하 아 죽어 이다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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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이제 HP 먹어야 돼 밥 먹어 밥 먹어 점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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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뭐야 뭐야 뭔데 왜 안써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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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조용 조용 조용히 좀 해봐 집중 좀 해보게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씨 너무 빨리 뛰었나 설마설마 했는데 너무 빨리 뛰었어 아 으 무조건 풀피로 채워야돼 여기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진짜 진흙 거지간네 저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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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고 다시 해야 겠다 일단 죽고 다시 해야겠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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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붙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미 다 스크랩 빌드 한 거라서 뭘 못해요 나 스크랩 빌드 안 한 무기 없어 지금 외국인 아닌 척 외국인 아닌데 외국인 척 하지 마라 외국인은 ㅇㅇ 붙이고 도네이션 안 한다 바보야 혼수할 것만 한국으로 해 내가 속을 쩌라 도네이션 안 한다 도네이션 안 해 도네이션 안 해 도네이션 안 해 방제 스크랩의 뻔한 허세지 난 두 분 뻔하다 흔한 허세지 흔한 허세 난 두 분 보십니까 난 두 분 보십니까 그 공격 피하는 범도 알았으니까 일단 더 해 볼게요 일단 더 해 볼게요 공격 피하는 범도 알았으니까 밥을 더 만들길정ained 밥을 더 만들길정안 제작진 안 한 거를 그렇게 이루는 엣삼 전혀 어휴.. 딱 타이밍 맞춰서 부숴준다 어우.. 딱 타이밍 맞춰서 부숴준다 아.. 난 창이 제일 좋은데 어딨었구나 아이씨 두 번 클릭해도 왜 안되는거야 언덕, 깜手의 Марница 점프 먼저 하고 해야되겠어 어흐 너무 먼 데 야 이거 맞냐이구? 이거 붙여서 한 번 해볼까?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나? 아이씨 잘 안 보여 별 차이 없구만 젤리 말고 젤리 말고 아 물 열매 어딨어 네 옆에 붙어있으면 안 되니? 아 나 참 더 가까이 갔다 망했다 어딨어? 시드 어딨어? 울렬매가 어딨지? 아 이거? 이거? 어? 별로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저도 그 생각 했어 아 이렇게 한 번 맞추고 아 아 한 번만 맞춤 되구나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오케오케 방법은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맞춰도 되겠는데? 는 안 되겠군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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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다시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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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에 잡자 아 아 익숙하지 않은 게 문제네 야 빨리 돌아가 으으으으으으으으87 고기 가지마 아씨 이것도 안나갔네 아이고야 아 아 아니 이게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가까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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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힘들다 질퍽이가 아니었네요 문어였네요 질퍽인 줄 알았더니 어휴 뿔이 막 불불떨리네 문 열어놨더니 벌레가 음 아 그 전기에서는 알고 있는데 아 그럼 그거 썼으면 진흙 다 없어졌겠다 맞네 진흙은 그걸로 없앨 수 있었겠다 또 힘들게 깨버렸네 방법은 있었지만 첫 시도는 다들 그런 법이지 모르고 했으면 그럴 수 있지 마법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가지고 크루 계약 크루 계약 그래도 빨리 잡았어 아휴 아휴 정확히가 복합으로 ... ... ... ... ... ... ... 이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세요. 흑인戦争, 그리고, 제 하나님의 운명을... 그것은 지금, 하여간 통기 과거의 일입니다. 이 땅에, 하이랄王국이 재개되어, 그냥 얼굴이 아닐까요? 가면이 아니라 그냥 얼굴 같은데? 가면이까? 가면 darle은가? 저의 실제는 외모가 맹락되어 provided. 이 하나님의 밀리라고 생각나는 여기. 내가 그대는 수입을 보이고 가면, 여긴 다 똑같네 젤다가 무슨 외교관이야? 여기저기 나를 생각하는 건 알지만 오 가면 코끼리 코끼리 가면이네 미즈 노 견자 도시대 메자멘 겐시 린쿠토 도모니 다타가우 고도 오지 카아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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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모양 뭐야 저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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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싸워줘 파워 레인저 레드 고마워 불타오른다 훨씬 더 큰 야만이야 내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전차가 되겠어요 파란색 예뻐 아 역시 아 역시 역시 파워레인저 레드 저렇게 컸었나? 엄청 크다 미즈 노 견자 시도는 나뉘어 미즈 노 견자 시도는 나뉘어 기미 도토모니 탓가고도 치카우 미즈 노 견자 시도는 나뉘어 미즈 노 견자 시도는 나뉘어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왕이랑 싸우면 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마왕은 분명히 한 가지 능력이 아닐텐데 벌써부터 어지럽다 마왕은 한 3페이지 까지 응 일부러 손가락 다 안 구부렸잖아 가운데 손가락 안 남았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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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 있나요? 음? 음? 어 나쁘지 않았어 좀 좀 짜증을 많이 내서 미안합니다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채팅만 보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저 깨끗한 마을이 되었어 네 나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급하게 하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니 아니라는 말이 제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들리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채팅이 아니가 보이면 아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오 링크 보여? 진흙이 깨끗이 사라졌어 덕분에 조라의 마을과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네 어떤 말로도 부족하겠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군 무기 주세요 무기 그리고 씨드 링크에 도움이 있었다고는 하나 마을을 구한 이번 활약은 정말 훌륭하구나 내 너에게 후계자로서 어 맞네? 후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아바마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부터 생각했던 일이다 씨드 너는 요나와 손을 잡고 새로운 왕이 되어 둘이서 함께 조라의 마을을 이끌어가는 거다 내가 왕이? 어 뭐야 연인이었어 둘이? 뭐야 둘이 연인이었어? 어? 아 약혼자 아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대답이다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같은 종족 아니야? 이거 결혼이 돼 막 이러는데 같은 가족인 줄 알았어 새로운 왕인 왕관을 가져오거라 하이랄 제일의 검사가 증인이다 뭔가 같은 직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여동생인 줄 알았다 그 순간 모두 정숙하라 결혼식 하나? 아니네 아버지 돌의 판에게 왕관을 물려받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왕이 되었다 그를 이와 동시에 요나를 왕비로 맞이할 것을 서전한다 주민이 별로 없네 진흙의 위협이 사라져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시드왕과 여기 있는 검사 링크 그리고 마을의 모두가 협력해준 덕분입니다 저는 이 마을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근데 저렇게 불타는 왕 피곤할지도 아이랄 대지가 불운한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한 전에 넣은 조라의 평화도 쉽게 물거품이 되겠지 이번에는 조라족이 링크를 놓을 차례다 모두 힘을 빌려줬으면 아빠 나연의 요나와 왕으로서 나의 첫 인모다 맞네 그러게 대관식도 따로 없네 소규모의 마을인가 링크 젤다 공주에 대해서 말인데 비석을 손에 넣고 본 광경에서 시간의 현자라고 불리던 그 여자는 그 여자를 쏙 빼닮았다는 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들만큼 우리가 잘 아는 젤다 공주였어 하지만 최근 목격된 젤다 공주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아바마마를 습격했지 나는 손주님이 계셨던 아득한 과거 시대에 젤다 공주가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젤다 공주는 대체 오박오박 이게 뭔가 마왕이 변신했거나 마왕이 조종했거나 이거 있다니까 이거 정체가 있다니까 정체가 무엇이든 찾아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이 갈 수 없어 미안하지만 자취를 감춘 젤다 공주의 행방에 대해 정보는 계속해서 모아둘테니 아씨 날파리 또 조라의 마을을 방문해줘 또 조라의 마을을 방문해줘 그렇다면 조사한 정보도 많을 터 감시 요새 사람들도 그것이 궁금할 걸세 한번 보고하러 가보는 건 어떤가 맞네 맞네 여기서 겔드 언급하는 거 보니까 몬스터의 난이도는 그냥 마지막을 제일 세게 해놓고 그런거였네 그런거였네 오히려 겔드를 두번째로 가는게 이득이었네 맞네 사람들이 네번째로 가는건 바보같은 짓이었네 난이도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거였네 난이도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거였네 내가 만약에 고론시티를 마지막으로 갔으면 고론시티가 제일 쎘었겠네 일단 가자 드디어 돌아간다 칸도 좀 늘리고 기도도 좀 하고 글쎄요 파밍의 여부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분도 영상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내 느낌으로는 아마 단계별로 세게 해놓은 것 같은데 빨리 더 더워져서 차라리 에어컨을 키는 날이 와야지 이거 창문 열어놓으니까 벌레가 계속 들어오네 여기 계셨군요 잘다님이 발견됐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정말 한심하군 조라 몸도 약해져서 불안 힘이 있는 망안경까지는 못 가겠군 조라 아 위에 올라가야 되나 여기 다 한 명씩 다 이쪽으로 왔네 아 깼어 깼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 나 왜 올라왔냐 집에 없나 아 위로 올라가는 게 맞나보네 이 제일 위에 있는 거 맞나봐 여깄다 여깄다 나왔어 링크 얘기 들었어 니토족에게 불어닥친 극심한 한파 고론족을 폭주하게 한 맙바위 조라족의 생명줄을 더럽힌 진흙 겔드족을 덮친 모래먼지와 기부도 아 조사하느라 힘들었겠네 고생했어 많이 고생했어 하지만 모든 이변 뒤에 잘다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천재지변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 사실 나도 중요한 보고사항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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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달 또 나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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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이거 봐! 빨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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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다잖아 표정이 슬퍼 보이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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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포로로 잡혀있는 걸 수도 있어 뭔가 협박해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링크를 괴롭히겠어 그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여행을 떠나라고 계속 그런 거 아닐까? 공주님 맞지? 일부러 링크를 유인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내가 보고할 내용도 하이랄성에서 젤다님으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는 거야 역시 틀림없나 보네 성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있었던 거야 빨리 젤다님을 구출해야 해 하지만 떠올라있는 하이랄성에 나나 병사들은 갈 수 없을 텐데 역시 너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겠어 그래 갔다올게 아니야 미안해하지마 갔다올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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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하나 끝났다 메인 4개 4개 대륙이 끝났다 그쵸 귀찮은 건 다 다 다 주인공 몫이지 보자 그러면 이제 하늘을 글쎄요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지 일단 다음 이야기에 관한 거는 우리 다음에 얘기하고 업그레이드 하나 시키고 생명을 늘리자 아니 생명을 늘려 하트 더 늘려 하트 늘리지 않았더라면 난 거기서 한 방 컷이었을 거야 이 다음에 어떤 녀석이 있는지 모른다고 굿 사당을 더 많이 찾아야겠다 이제 자 일단 오늘은 그래도 스토리 하나 끝냈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까 막 하늘로 가라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 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일단 위에 올라가서 끝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하나 끝냈네요 실력 많이 늘었어 이게 는 거야 이게 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실력이 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장을 하고 한결같죠 한결같죠 그러다 장애는